자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2 이어서 가야죠 계속하기 누르면 되나? 오늘 제가 실수로 약을 두번 먹어서 하얀색을 보고 검은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친소리를 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실수로 약을 까먹고 두개를 먹어버렸네 저번시간에 재밌게 즐기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얘가 싸우는거 도와줘야됐던 느낌이었죠 도와줄 수 있을까? 너무 많은거 같은데 그리고 레벨이 내가 너무 좀 낮네요 안그래도 4인파 게임을 하나로 가는데 얘네 4인데 저 3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자 4를 올리고 와야될거같애 내 생각에는 기쁨의 요새에서 제가 너무 금방금방 넘겨버려서 좀 모자라거든요 좀 찾아보자 여기 이제 마지스터 놈들을 좀 찾아서 차단을 하고 그 외에도 뭐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상대를 해봐야겠네요 아마 겸치상으로 거의 많아 오 600밖에 안남았네 그냥 뭐 시기를 생각하면은 8,000? 6,000? 그정도를 내가 안먹고 온거 같거든요? 뭔가 지금 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캐스트 좀 줘 이런거 말고 상식의 길 손잡고 떠나기 봐봐 캐스트가 많은데 지금 안했거든요 대장의 비위를 맞춰라 도둑맞은 물건을 뭐 어쩌라는데 나 다 죽이고 그냥 구해주면 되는거 아님? 자신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는 뭐 챔피언자를 해서 목걸이도 풀렸죠 근데 근원수를 어떻게 쓴대? 근원력이 필요해 목걸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쓸만한 반지를 하나 구해서 다른 마법도 쓰고 싶은데 와아 이거 피바다야 온천지가 열심히 쭉쭉 하죠 너 왜 친밀도가 안느냐 근데 나의 그 위험을 보고 감동받은거 아니었어? 이게 반지가 한번 바뀔 때 까지는 좀 기다려서 좀 좋은 반지가 있으면은 바꿔껴야될거 같네요 판매할건 다 판매했고 돈도 지금 1200원이나 있는데 안 쓸 수 없죠 원래 진정한 RPG 유저라면은 내가 있는 장소에서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극한의 이득충 이거 이거 안 돼 봐따 뭐 나 누구 찾아달라 그러지 않았나 여기 여자애가 어디갔냐 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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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찾고 있구나 근데 아이 찾는 아줌마는 어디갔어요? 뭐냐? 아이를 내가 찾아주겠습니다 저기 뭐 대화하는 사람이 많네 이거 도와준다고? 도와주면 죽는거 아냐? 그녀 이마에 손을 얹고 잔잔한 영상을 전달한다 이런것도 돼? 왜? 숨 못 쉰다는데? 여기 숨 쉬지마 그럼 에르마 죽었어요 나 에르마 소식 같은거 모르는데 얘기해주자 아 그래 니 딸 살아있어? 살아줄게 그러면 겸치 줘 겸치 주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못찾았으니까 아마 밖에 있다는 거겠죠 딸이 누가 알고 있을까 그럼 에르마라 그랬지 에르마라는 시체는 없었는데 지하로 가면 있을까? 저번에 갔던 그 개구리 잡은뒤 일단은 둘러보면서 가겠음 쭉쭉 어차피 내가 반지를 새로 사야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필요하고 잘 됐네요 사레벨을 찍어서 쟤를 살리려면 찍어야 될 것 같네 내가 이기는건 솔직히 나 도망다니면서 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저기 팔라딘을 구해줘야되니까 방금 막 도착했어 넌 혼자야 넌 혼자야 넌 혼자야 좋네 감사해 왜 넌 혼자니 흠 흠 그녀의 목소리로 그녀의 목소리로 그녀의 목소리로 가족이랑 있었는데 가족이랑 헤어졌다고 하네요 가족에 대해 알려줘 물어보셔서 고마워 아들은 스테판이고 남편은 펠릭스라는 이름이었어 치유사였어 이야기 좀 들어보죠 거래 좀 한번 해주고요 펠릭스의 목소리로 스테판이 병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나 병 좀 살까? 병으로 제가 이제 물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봉 야구를 지금 여섯 개 있네 아 그럼 필요 없겠구나 스컹크를 아들이 스컹크를 애완동으로 살겠다며 집에 가져왔다 두루마리 얻었어 내가 너희에게 좀 가족의 레시피를 자세히 경험치는 안 주니? 아니 뭐 걔 쓸모없는 걸 준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말고요 뭐 제조법을 줬다 그랬는데 두루마리 제조법을 아닌데? 아 왔다 혹시 알고 있음? 아 여기 에밀 에밀 에밀리라 그랬나? 빨리 찾자 아무것도 안 주진 않겠지 그 채소를 내 친구 나한테 씨앗을 줬었죠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고 갖고 있긴 한 거냐 난 씨앗의 존재를 모르겠는데 받았어요 나 언제 어디다 받았어? 아 이거구나 뭐 언젠가는 쓸 일이 오겠죠 속삭임의 나무 내놔 그렇지 이런 거 다 가져가야지 다 내 지갑 속에 들어올 것들이야 야 꿈을 꿨다 좋은 꿈을 꿨는데 왜 방해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네요 어 너 불기술 알려주는구나 마음의 평화 세턴 동안 뭐 상태 이상을 제거해준다는 능력이네요 좋은 능력인데 점화 가속이랑 마음의 평화 쓸지 말지네 아 근데 이거 좀 고민된다 가져와버려? 이거 뭐야 피 내림 가져오자 어차피 쓰게 될 거면은 사용해 나 78원만 깎아주면 안 됨? 아 10원 더 어 좋아요 마법 슬롯이 넘쳐나니까 바로 채우겠습니다 마법을 찍으면은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뭐 내가 많이 찍어놔서도 의미가 없겠네 아 이래도 한 슬롯이 남아? 묻혔다 진짜 묻혔어 아 너무 많은데? 이거는 왜 있는 거야 안 쓰는 거 빼 왜 왜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쓸 거고 이거 안 쓰고 씨앗이 왜 있는 거지? 왜 등록이 된 거지? 나 등록을 한 기억이 없는데 한번 먹어보자 왜 등록돼 있는 거야 내 500원 훔칠 수 없나? 양파 어? 이게 보급품 상자야? 대장이 비위 맞추기? 오 세상에 잠깐만 여긴 왜 가지냐 그럼 얘가 범인인 거야? 아 일단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대장 여기 썼던 놈이죠 자 엘프도 구해주고 겸치빡 빨아먹어서 레벨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DBT1에서는 진짜 끔찍하게 처음에 살인사건 추리하는 거였나? 진짜 오래 걸렸었는데 뭐 전투도 없었고 그에 비하면 이건 솔직히 천사다 지금도 사실 다른 게임에 비하면 좀 끔찍하긴 한데 네 너는 어 네 너는 클라우를 내 집의 소품을 구입해 해변의 리자드맨이 오렌지향을 떠올리고는 그리프를 제안합니다 보급품을 찾아오면 그리프는 아미를 풀어주는 겁니다 뭐 내가 뭐라그런거죠 방금 한국어였나요? 와 너 돈이 많구나 와 투명한 물량 500원이야? 말도 안되게 입싼 두루 내 채넘 나 활 안쓰니까 활 팔아야겠다 아니야 캐스트 깨주면은 친밀도가 늘지 않을까? 어 얘가 날 도와줬어? 뭐 이러면서 이제 리자드맨한테 가면 되는거야? 말 걸어보자 아 아 오렌지를 찾아보라고? 보급품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프라이팬이 한손메이스야 일로 와봐 표정이 굳습니다 그러나 아 오렌지 그게 넌 말했다고? 그리프는 드루디네 씨트루 뭔 소리야? 드루디네 그리프는 이러버려서 화냈대요 오렌지 속에 넣어서 아 마약처럼 곰인형에다가 약 넣는 것처럼 이게 왜 화낸거야 드루디네 그리프는 그리프는 내가 그리우디네 네, 너는...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꿈을 꾸기 위해선 드루다내가 필요하다. 나 지능 설득해보자. 지능 높으니까. 꿈보다 현실에 관심이 있어. 설득 석궁. 설득도 높은데 지능 설득이야. 지능도 높은데. 아, 250경험치. 개쓰레기. 유달리 커다란 오렌지 안에 들어있네. 나 원 살짝 기억나는데 그때 살인사건 맞춘다고 같은데 또 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또 재미있었어요. 막 전투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추리하는 거 처음에 넣어놓기 진짜 그거는 문제였어. 그것만 안 넣어놨으면 진짜 지금 뭐... DBNTG 대박 쳤을텐데. 명작인데. 그녀의 전투에서. 당신과 다시 돌아올게. 두루완을 찾았어. 인정도 없애라. 그리고 이제 보내줘. 흐흐흠. 이제. 자, 이제! 돈을 더 받는게 좋을까? 인정인데? 아냐, 일단 줘보자 리자드맨이 훔쳐갔어 오, 1450이나 줘? 얘가 풀어줬는데 침밀도 안 올라가냐? 아, 간다 야, 나 너한테 거래할게 있는데? 내가 구해줬어 부탁할게 있대 치료를 받아야 돼 사헬라라는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게 이제 동족과 세계를 위한 일이다 이 목걸이를 드리죠 아, 나 목걸이 받았어 마침 목에서 뗐는데 남아있는 일족에게 사헬라가 그곳에 있다고 알려주세요 연기 퀘스트가 있네 저기요 돈으로 줘야지 미씨놈아 힐 해줄게 힐 해줄게 돈 줘 아, 상남잔데? 힐 어디보자 아, 이거 왜 내가 갖고 있어요 궁금한게 있는데? 힐 찾아줘서 고맙다고 그런거 아니었어? 와, 대박 행운의 부적이 드랍률이었죠 독저왕 올라가구요 지능이 올라갑니다 뭐 독저왕은 원래 있지만 회복량이 늘거나 뭐 이런거겠죠 아, 겁나 좋아 제대로 나왔다 이번거 빵빵어력도 올라갔어 너 나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다? 오렌지 어딨냐 내꺼 잠깐만요 오렌지 내가 못찾는거야? 아니면 오렌지가 없는거야? 아, 좀 고민됐는데? 오렌지금 안보이죠? 오렌지금 안보이죠? 너 왜 돈이 늘었냐? 너 돈 버냐 혹시? 저 비싼거 300원이나 써주는 사람이 있어? 조금씩 티클모 태산인가? 오렌지 있는데? 먹어보자 열기 아, 잠깐만 먹기는 없고 열기만 있어 무엇? 아, 이 안에 든걸 줬구나 아, 필요없는거네 가방으로 쓰면 되겠다 가방으로 가방으로 쓸리지 올진 모르겠다만 돈도 벌었구요 경험치도 벌었고 레벨업까지 했습니다 빨리 레벨업을 올려보죠 이번에 재능 안주고 이거 좋네 아, 고민되는게 찍는거거든요? 아, 지금 슬롯이 좀 남았으니까 찍으면 좋을거 같은데 아... 고민된다 내가 알기로 한기술은 10레벨까지 찍힌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두번만 더 찍으면 끝인데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 두개 찍는다고 레벨업마다 주고있죠 1포인트씩 다른걸 좀 쓰고싶긴 한데 변신술 백병전 물의현자 솔직히 쓴다면은 대지술이나 대기술이죠 시너지는 대지술이 좋은거 같은데 독도 있고 불에 대한 시너지도 있고 지능이나 찍자 능지 아, 지능이지 5일 지능으로 가 75% 증가 데미지 몇이야? 7에서 8을 4번 주고 12에서 13 강요하고 야, 센데 레벨 빌했는데 지금 레벨이 4밖에 안되는데 저렇게 들어가? 야, 고민된다 기술이나 물약으로 얻는 방호도가 물리방호가 증가합니다 방패 울리기하면 5% 더 방어가 된다는거죠 두번 찍히니까 10까지 된다는거네 반지를 보고 비는 속성 하나 쓰죠 내가 솔프를 할거니까 특정 속성에 대한 저항이 있는 녀석이 나올지도 모르고 뭐야 어, 야 뭐야 뭐야 어 어 어 이길 수 있냐? 암 왜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이런게 있어 아, 야 미친놈아 아이씨 일단 자야지 빨리 죽어 나 너한테 돈 많이 줬거든? 다 내꺼야 이제 이겨, 이거 침묵이가 이겨야돼 물리개통이네요 암살자를 보내도 저렇게 아이템도 안줘서 보내냐 단검 하나 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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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왜 도둑질을 했어 야오. 데미지 엄청 쎄 야아 상인이라고 물약 겁나 먹는거 봐 아 되게 그래픽 예쁘다 이길 수 있지? 야 물리학 한 3개 더 있으면 니가 질 것 같은데 얘는 물리 방어 자체가 없네 그냥 기다려라 진짜 지는 거 아냐? 요새와도 있어 야 나 나 불똥튀겠다 야 나 불마법 선생님인데 이런 이런 거지같은 암살자는 치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누가 이기냐? 가속을 쓰네? 어 얘 안 때리는데? 야 흥미진진해 뭐야 만취 표적 와 싸우는 수준이 나보다 위야 기회공격까지 야 미쳤어 스승님 가나요? 스승님 기다려라 스승.. 스승.. 야 스승님 미쳤어 야 290 먹었어 개깡패야 개깡패야 요새와 스승님 미쳤구요 야 스승님이 이겼는데? 야 반전해 반전 이겼어 와 미친 이기고 수면하고 있어 신무기 파밍 내가 한다 와 야 아이슬 잘 준다 수리용 망치 이 게임에 내구도가 있다는 거를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원에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나 수리용 망치 디자인 똑같네 어 뭐야 어 뭐야 어 레벨업해서 새로운 기술 풀렸나봐 야 이러면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지 아 방금 샀는데 새 기술 지금 줬네 화염구래 화염구 야 겁나 세 1슬롯이 필요하구요 30까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야 400원이나 먹네 다른 거 살 짬이 없다 대상에게 화염 데미지를 입히고 2칸짜리 기술 맞지? 3턴 대기시간 13m 거리 4턴 대기시간 마법이 뭐 턴이 길어도 평타도 있으니까 1슬롯을 하고 대상이 연소나 죽음의 불길이 걸려 있다면 어 상태를 없애는 대신 남은 지속시간에 비례에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야 이거는 이제 도트 데미지를 이제 보너스에서 한번에 이제 때려박는 약간 막타 역할을 해도 괜찮겠네요 배울 건데 초신성은 뭐야 넓은 범위에 50에서 55에 피해를 주고 지면에 불길을 남깁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1짜리 기술이 있는데 그거 상요한인가 봐 그쵸? 주변에 적을 불태웁니다 적? 이거는 주변에 적이 아닌데? 같이 죽자는 건데 이거는? 아 돈이 없어 근데 이렇게 두 개 가져가야겠다? 아 나 괜히 배웠네 저 상태 이상 사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나 준 건 몰라도 아 그래도 비싼 거 얻어 니 덕분에 많이 얻었으니까 나한테 불 한번 지른 거는 좀 조금 빈정상하지만 용서해 주겠네 살고 싶으면 나한테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어 근데 가격이 의외로 단가가 좀 많네요 이거 제작할 때 쓰이는 재료인데 그냥 팔아버릴까? 어 지금 마법 하나 더 배우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이거 뭐 안 먹은 셈 쳐? 처음부터 없었던 셈 치면 되지 대치 이 올려주고 회복을 해줍니다 꺼지고요 날고기 꺼지고요 야 다 버리자 그냥 나중에 또 얻을 수 있겠지 지금 얻은 거면은 이거는 뭐 체력 회복 같은 용도니까 배 두 개 어 의외로 돈이 좀 많이 되네요 으깬 감자 비싼 거 좀 없냐? 사과파이 뭐 와 돈 꽤 되는데? 금을 부어서 또 팔어 이것도 팔어 어디다 쓰는지도 뭐 당장 모르니까 나중에 쓸 일 오면은 그때 뭐 구해보지 뭐 600원도 안나 아 아 500, 500, 500, 584? 2원 더 줘 야 돈 모으길 잘했다 대박인데 사령술도 사야겠다 돈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령술도 배울 수 있겠죠? 이거 배워서 가면은 쉽게 깨겠는데? 쉽게 부패 야 부패의 손길 22, 24 데미지야 묻혔어 야 솔직히 송장 필요 없지 야 솔직히 송장 필요 없지 더 강력한 소환술을 주겠지 제가 원때 사령술을 썼거든요 전사에다 썼어요 무려 근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환수가 굉장히 셌거든요 뭐 이제 다른 속성은 내가 기억하기로 정령을 소환해서 같이 쏴버려도 오히려 체력이 차서 그런 시너지가 있었는데 얘는 뭐 그런건 없고 순수하게 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빠지고 근데 빠질 자리가 없네 다 들어가네 그냥 마법이 마법이 잠깐만 9개인데 어떻게 다 들어가나 슬롯이 7개 아니었어? 왜 9개야? 기본.. 아 레벨업을 하면 슬롯이 느는구나 개사기네 야 그럼 소환이랑 바꿔 화염구를 1번에 넣고 싶으니까 1번은 근접이구나 야 근데 모기 때가 엄청 세졌어 가속이랑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지? 흐흐흫 9개 빵빵해 야 이거 하나만 고르길 잘했거든요 사실 4인팟을 할라 그랬는데 할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막히면은 하나로 가자 너무 정신없어 스킬 많으면은 나도 기억 못하고 보는 사람도 정신없고 잘 됐군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저 녀석 죽이고 돈 뺐을까? 다른 데 가면 다른 데서 뭐 상인이 있겠지 아 근데 맞아 딸 찾아야되는데? 쟤 저기 딸내미 못 봤냐? 여기서 찾아보자 이 동굴 안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원래 애들이 약간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 애들은 모르거든요 억제가 없는 걸로 여기도 놀라네? 아 내 불가능한 친구 뭐 필요할까? 이 동굴에 우리는 사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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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지고 있어 네 사헬라가 뭔가 대화하고 있는데 그가 제게 옵니다 그가 제게 옵니다 사헬라가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야 내가 너의 질문을 잊지마 사헬라 사헬라가 여기 없지 사헬라가 여기 없지 나는 치료중이야 음 되게 헌신적이네 사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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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에 돌아가게 이끌어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엘프에게 전해달래 엘프들의 미래 저게 나한테 뭐 줄 거 없냐, 근데? 아미로는 좀 어때? 아까 구해준 애자, 아미로가? 어디 갔냐, 아미로? 얘 아니잖아, 아, 얘구나. 아미로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나도 동족이 그립다고 말해.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내 동족은 인간인데 여기 다 있잖아. 언데드는, 언데드 찾아야 돼? 아, 우리 얘기하자. 기쁨 요소를 왜 함락시키지 않냐? 기쁨 요소를 왜 함락시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하긴, 오른팔처럼 보이는 이 아미로가 음식 훔쳤다고 잡혀있었는데 고향 땅이 어디냐? 아이템 안 줄래? 아미로가 길을 알려줬어. 우린 남아야 돼. 아, 걔는 네가 짐이라도 안 버릴 거야. 그래, 뭐 줄 줄 알았어. 백병전이 올라간대. 백병전 올라가면은 이게 사령술사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 너는 그냥 전사계통을 주는 거야? 백병전 기술이네. 화염 피해를 입힌대요. 무기를 휩쓸어서. 회피율이 올라간다. 오오, 이거 좋은데? 마업벙어도 올라갔고. 생명력이 좋긴 한데 순간이동이 지금 약간 이제 사용처가 좋으니까. 아, 좋은 거 먹었네요. 기대도 안 했는데. 거래 한번 하고 가자. 아, 근데 애는 못 봤냐? 애는? 멜로디 너 뭐 새로 파는 거 없니? 아, 이 새끼 교직 같은 거. 얘 신밀도 너무 높아. 미친 여자야. 여기 아무것도 없었죠? 이거 엔줄 알았어. 아유, 그러면은. 여기 없는 거네. 나는 사실 동굴에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전혀 낌새도 없네요. 리저드매란트 한번 가보자. 아, 이거는 이제 턴제 게임이고요. 자유도가 높은 약간 TRPG 같은 게임입니다. 자, 어디보자. 뭐 좋은 거 없나? 아홉사 샌들. 아, 지금 끼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축이네. 이거는, 방패는 건강히 들어가는구나 힘이 아니라. 허리띠도 있고. 음, 가진 거 팔고. 일단은 그걸 모아야겠다. 돈을 좀 모아서. 와, 이거 다섯 개. 이거밖에 안 해? 아이고, 이거 솔직히 쓸만한데 마법을 배워야 되니까. 자, 거르자. 걸러, 걸러, 걸러. 81골드. 마법이 먼저지. 마법을 위해서. 사실 뭐 딸은 이제 관심 없고. 빨리 사령술이나 배우자. 아, 사령술 궁금하다. 어떤 게 있을지. 사령술은 약간 느낌이. 재물이 필요한 대신. 1번 업부터 더 강력하느냐가 그런 느낌이네요. 아, 화염 기술은 지금. 보너스가 붙어서. 6이나 있기 때문에 30%가 더 올라간 상탠데. 화염구는 30%가 더 올라가서 29, 32인데. 사령술은 흡혈이 올라가니까 데미지가 안 올라간 상탠데도 22나 되니까. 엄청나게 센 거네. 물론 물리 데미지만. 아, 새로운 거 배울 수 있네. 이 죽음 갈망도 새로운 거네? 선택, 선택 대상은 자신이 잃어버린 생명력의 백분율과 같은 비율의 피해 증가 효과를 얻습니다. 아, 예를 들어 30% 남은 경우엔 70%의 피해 증가 효과를 얻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엄청나게 좋긴 하다. 미친듯이 세긴 하네. 이거면 거의 한 방도 되겠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좀 내가 쓰기에는 좀 그렇네요. 당장 하나밖에 못 사가니까 감염. 33에 37에 물리 피해를 주고. 이야, 데미지가 화염구보다 세요. 주변에 젊을 수 있는 질병을 감염시킵니다. 어, 피... 피해량과 건강이 감소합니다. 건강까지 까주는. 음... 대상에게 족쇄를 채워 당신이 만든 모든 피해를 공유합니다. 이 방식으로 전해지는 모든 피해는 대상이 가진 저항력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와, 이거 되게 좋아보이는데? 내 화염 스킬 무효화 있는 여성한테 걸면은 내가 자해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 아냐? 야, 엄청 좋네. 이거 뭐... 내성 같은 거 아예 안 되는 걸 거 아냐? 다섯 턴이고... 아, 물리방어로 저항돼? 아, 그러면 안 되지. 물리방어를 못 가는데. 아, 좀 난해하는데 이러면은? 감염이... 이랑 죽음의 갈망 둘 중 하나인데 죽음의 갈망이 제일 좋아보이네요. 죽음의 갈망으로 흡을 하는 건 모르겠고 죽음의 갈망을... 아, 이거 좀 난해한데 두 칸이나 먹는 건 좀 심한데? 두 칸을 먹고 두 턴 동안 갈망 상태면은 이거 좀, 좀 그렇지. 아, 얘는 안 되겠다. 반지나 좀 사보자. 화염술사인데 그냥, 네크로맨서가 아니라?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아, 나는 그냥 대기술 같은 거 찍을까 생각했는데 이 레벨까지 이렇게 풀려버리면은 고민이 좀 되네요. 이런 거 안 생겼냐? 여마술 올라간대. 내가 여마술인데? 아이씨, 독한 새끼, 이거. 아, 이거 돈 주고 사는 거 너무 아깝고 돈 아껴두자. 돈 아껴두고 아, 재능 못 찍냐? 그냥 불 찍어버려? 아, 이거. 인생에서 제일 고민되는 거야. 40% 되는 건데, 10% 증가하는 건데. 아, 솔직히 나는 대기랑 돼지가 너무 땡기긴 하는데. 아, 나 이거 난해하네. 만약에 진행하다가 불저항 있는 적 나오면은 난 그냥 아무 손도발도 못 쓰거든요? 그럴 거 감안해서 대지술을 대지술이 물리됨이 주지 않을까? 대기술을 찍어야 되나? 대기술 스승이 사라진 거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되는데. 대기술을 찍으면 시너지는 없지만 뭐 그거는 뭐 통 던지면 되니까. 대기술을 찍은 다음에 2레벨 스킬을, 2레벨 스킬 한번 보고 오자. 아이, 개 고민되네 진짜. 세상에 제일 고민돼. 만약에 불저항 있는 뭐 약간 이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불, 면역 스킬을 쓴다던가. 뭐 물약이나 뭐 두루마리 같은 거 쓰는 녀석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거 감안하면은? 어, 너가 물이냐? 이게 2레벨 스킬이네? 3순 동안 마법 방어력을 치료 회복합니다. 아니 왜 이게 더 좋은 거 같지, 잠깐만. 지속적으로, 어이 뭐, 뭐야. 아 됐어. 오박 강타, 1레벨 스킬이죠. 하나만 찍어도 2레벨까지 쓸 수 있으니까. 재생. 겨울 돌풍. 아 입히고 대상의 푹. 오한 상태로 만들고. 물이나 피웅덩이 얼어붙습니다. 피해량은 당신의 레벨의 기반으로 증가합니다. 뭐 어는 기술은 2레미지를 받으면 풀리니까 시너지는 안 좋고, 대기 기술을 봐야겠다. 대기 기술을 가야되네, 대기 기술. 대지 기술이나 대기 기술 둘 중 하나네. 대기 기술을 그럼 먼저 보고, 아까 씨앗 주는 녀석이 대기 기술이었죠. 아 세상에서 제일 고민되는 거. 대기 기술을 봐야겠다, 대기 기술을. 대기 기술은 시너지가 좋으니까. 불이 안 통하는 놈을 대비해서 배우는 건데 시너지가 중요할까? 아 개구민데. 야 근데 솔직히 불이 안 통하는 놈이 있으면 독은 통하겠지? 와 주변 아군의 물리방어력을 재생시킵니다. 이거 괜찮다. 2레벨 스킬이네요. 아마 지능 비례해서 더 회복되는지는 모르겠다. 안되게, 안되려나? 맹둑 다트. 1레벨 말고 2레벨 거. 깨툴기. 땅에서 가시가 솟아 뭐든데 생각하는 게, 어, 대지 피해를 입힙니다. 야 어떻게 땅에서 가시가 나와서, 피해를 입히는 기술이 물리데미지가 아니라 대지 데미지인데, 사령술은 또 물리데미지냐고. 어 이거 이해가 안되네 진짜? 다리 부상 상태를 만듭니다. 이거 못 움직인다는 거죠? 굉장히 괜찮네요. 근접적을 막아준다는 거니까. 근데 뭐 내가 죽이고 빠지는 계열로 싸우면은 좀 오히려, 문제가 있네? 죽이고 빠지려고 하면은, 내가 때리는 녀석이 날 따라와 줘야 되니까. 아, 고민되는데? 각 대상에게 대지 피해를 입힙니다. 어, 3이나 먹는데 데미지 10일밖에 안돼? 아, 애벌레가 달라고 대상은 움직이거나 순간이동을 할 수 없으면, 웨턴 독 피해를 받습니다. 상대한테 독 주는 거는 뭐, 그러기까진 모르겠고. 약간 이제 움직임을 막는 계열 기술이구나. 아, 이러면은 시너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기기술로 가자. 2레벨 스킬을 쓰겠다고 정했으니까. 대기기술을 알려주는 놈을 내가 보내버렸어. 캐스트로. 그 녀석이 알려줬었는데. 내가 그 뭐야. 악어 잡고 캐스트로 보내버렸는데 어떡하지? 다른 녀석이 알려줬던가? 얘는 알려주는 애 아니고, 로쉐고. 경비 없고. 경비라도 좀 죽이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 다 나중에 레벨업 한다고 찍는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올리자. 아니면 다른 거 올려버려? 와, 너무 좋다 이거. 아, 나 근데 사령술에서 소환술이, 소환 스킬이 안 나왔네. 사령술은 사실 딜로 못 쓸 것 같고, 염화술을 써야겠지? 지금 사령 스킬을 아예 빼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팔라딘이 물리 데미지 넣으면은 내가 같이 때릴 수 있으니까 이건 두자. 염화술로 주자. 염화술. 염화술을 마스터 하겠어. 화염의골이야, 화염의골. 오늘, 호미니아 탐험 때 끝났더라구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하아... 뭐야? 뭐야? 아, 팔라딘부터 구해야 되나? 아, 잘 생각해보자. 팔라딘부터 구해야 되나 여길 먼저 가야되나? 배가 아파요? 와, 무슨 방같은게 있네. 부활의 두루마리. 두루단의 의, 의학적 사용법. 아, 사냥개 조전사의 궁. 나중에 가자. 아, 도와주겠소 내가. 아, 웹이 진짜 예쁘다. 일로도 갈 수 있네? 얘랑 먼저 싸울까? 아냐아냐아냐. 나대지 말고. 지금 화염고 데미지 몇이야? 30 넘어갔어. 아, 도와드림. 와, 바로 싸우네. 그냥. 아, 잠깐만 확인할게 있는데. 통렬한 일격을 시전했습니다. 내 턴이죠? 잠깐만요? 나 지금 오늘. 시작한다 그러고 켜놓고서 지금 얼마 지난 거야. 아, 캐스트 하나 끼고 스킬 하나 받는데. 이게 풀버전의 매력이거든요. 이거거든. 아... 와, 진짜 마음방어력 높네 얘네. 이럴거면은. 아예 그냥 방어력을 깨줄까? 일단은 버프를 걸어주겠습니다. 이게 힘도 세지니까. 자. 평온거. 예, 가속을 벌어주고요. 야, 팔라딘이랑 언데드 사령술사랑 파티 됐어. 미친 게임. 예, 볼 질러주고. 아, 근데 이거 너무 턴이 길어가지고 내가 이걸 함부로 하기가 좀 그런데. 이건 대상이니까 뭐 단일이겠지? 아, 너 연소가 안 됐구나. 자. 잠깐만. 아, 그럼 이번 턴은 연소를 못 시키네? 그냥 때리자 그럼. 온다 온다. 기름 플라스크. 에에에에에엥! 묻혔다.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지켜주지 내가 쟤를? 어 근데 쟤를 어떻게 지켜줘 어 근데 탱은 진짜 엄청나네 아 이런식이야 얘를 빨리 죽이자 어 얘부터 죽이고 뭐야 에이 웃기지마 그런게 통할 내가 아니여 방패 올리기 어 좋고 힐 걸어줄 필요 없겠네 불사조 강화 미친놈이 얘 근처에서 움직이면 죽으니까 그냥 죽여야겠죠 연소상태고 아 그냥 평타로 잡죠 평타 지금 몇이야 어 지능보너스 붙는거거든요 죽지 않을까 지능보너스 붙으면은 어 죽었고 잠깐만 대장님이야 너가 대장을 먼저 잡은거야 이제 원소 뭐 관련된게 없어서 여기 들어가면은 뭐 소비장이 준다 그랬나 그런게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뭐 그런거 없으니까 이런 애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냥 가자 자리를 잡자 10미터까지 이동하고 여기서 닿냐 어 멀데 멀데 그러면은 아 뭐 할게 없는데 그러면은 아 내가 할게 없는데 이러면은 얘 데려올까 순간이동으로 아 방패올려 방패올려 방패올려줍니다 방패 방어독 올라갔습니다 진짜 티 안나게 올라갔어요 63이네요 물리되면 63까지 막아줌 아 너무나 너무 나대는거 아니니? 내가 얘네 다 맡아야돼 야 고지대도 있네? 에이 어떻게 살리지 내가 쟤를? 살릴 수 있나? 아 못살리는데 야 이거 못살려 너 뭐 회복마가 없어? 아 그러지 말고 회복을 하라고 뭐 나야? 일단은 싸게 먹혀야되는데 아 이러면은 그냥 쟤는 아웃인데? 나와봐 다음 송장이고 72잖아 아니야 데미지 못줘 몸빵으로 써야돼 얘네 송장은 그러면은 염구를 써야되는데 씨 여기다 염구를 쓴다고? 이 4턴짜리 기술인데? 얘네 죽이는데? 얘 못살리면 되나 그럼? 얘 기회공격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 지나가면 맞아 얘를 죽여야돼 분명 얘도 오면 나는 이제 합류를 못할테고 얘네한테 나는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쟤를 죽여야되나? 쟤를 죽이고 내가 몸을 대야되네 여기서 그냥? 아 높아서 못 쏜다 얘를 쏘고 좋아요 어우 데미지 세네요 연소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쓸 수 있죠 와 강하다 이거 하고 연소 데미지 들어가면 죽는거 아냐? 너는 왜이렇게 아파하냐 아 얘는 그냥 할게 없는데? 몸을 대야되네 여기 오면은 화살이 한번 쏴주지 않을까? 여기 오면은 화살이 한번 쏴주지 않을까? 아 너 웃기지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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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방으로 좋아 아 근데 이거 아닌데 어떻게 살려 얘를 내가 버프 다 걸어줬는데도 지금 못살고 있어 나 나 쏴 나 쏴 나를 쏴 나를 우와 얘한테 가네 이번 턴에 죽겠는데? 냉급처치 야아 미쳤다 미쳤다 야 방패 올릴 수 있냐? 얜 죽었고 얘를 죽여야되는데? 아니면 내가 건너가서 힐을 해줘도 죽는데 솔직히 말해서 힐 해줘도 죽잖아 17회복인데 방패 올리기 턴이 안 돌아올테고 돌아와도 맞아 죽을거 같은데? 세명수 때리는데? 그러면은 버리고 얘 죽이자 방법이 없네 아 미쳤네 아예 도망갈까? 죽이고 아니면은 진짜 같이 죽어 이 생각으로 그냥 달려가서 다 찢어? 꿀도 없는데? 한번 살려볼까? 시도는 해볼까? 시도는 해봐? 야 내 많은 시도를 해주겠네 이거 다리 부상도 풀리거든요? 아 대체 어디까지 내가 해줘야 너가 살 수 있는거니? 아아 순간이동으로 뒤로 빼면 되는구나 아니야 순간이동이 타격 데미지가 있어서 아 모르겠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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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지마 아 자일이나 해 아 너 죽었잖아 넌 넌 그냥 둔 어 그래 아아 미친새끼 진짜 개 쓸모없어 야 살려야 한다 이게 최근거죠? 아 오늘꺼네 오늘 세이브한거네 싸우기전에 아 이거 어떻게 살려 쟤를 내가? 순간이동으로 빼야돼 살리려면은 저 스킬 다 배운 상태죠? 와 이거 어떻게 살려 내가?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아 여기서 시비 붙여도 제가 싸울라나? 붙여보고 생각하자 저기서 붙였을땐 못살렸거든요 여기서 반응이 떠서 은신을 하고 가볼까? 아냐 은신하면 범위가 다 이렇게 돼있네 은신으로 못가네 여기서 요쪽 라인을 제거하면서 합류하는 식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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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씨바 어 야 미친놈 아 미친놈 둘을 죽이고 야 궁순데 왜 가까이 와 힐기술로 때리는 것 봐 겁나 야비해 우쳤다 진짜 나한테 버프 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죽여야지 아 둘 다 때리고 싶어 둘 때릴 수가 없네 오 되냐? 안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고 오 한강 가고 하이야 좋아요 어 데뷔지 시계 들어가죠? 어 저걸 저렇게 싸운다고? 방패 올리기 한번 있으니까 한턴은 버텨줄 것 같은데 여기는 내가 둘 잡고 합류하면 되는데 아 웃기지마 무슨 치명타야 헉 대장 센 것 봐 극혐이야 아 내가 대장을 잘 잡아줘서 저게 갈무리가 됐던 거구나 어떻게 하나씩 잡아야 되나 아니면 둘 다 잡아야 되나 일단 쟤부터 쟤는 평타 때리고 연소로 죽을 것 같고 때려 너한테 연소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연소가 안 걸리죠? 아 물됨을 꽂자 그러면 혹시 회복할지 모르니까 지가 응급처치를 하긴 했는데 좋아요 일단 회복 방패 올리고 좀 넘어트리는 그런 기술 없니? 좀 기술적인 기술 없어? 묻힌 듯이 싸우지 말고 묻힌 놈아 자 이거는 자폭병 소환에서 자폭 시키면은 데미지 들어갈 것 같고 아 야 어쩌 지는 거지? 와 진짜 너무 세다 대장이 너무 세 나한테 온다 아 나한테 온다 사령술로 죽일 수 있나? 가능하면 사령술로 죽여야 되는데 일단 와서 엠지 꽂고 자폭해도 안 죽잖아 연소를 걸어 좋아 얘를 보내 얘를 보내서 한 대라도 맞아줘 죽겠어 저러다가 얘는 한방감이니까 대신 맞아주겠지 아 그만 때리고 회복이나 하라고 아 아 그 감인데 진짜? 아 제발 얘 때려주세요 살려야 한다 어 쟤를 어떻게 살려? 분명 이벤트 있겠지 살려주면은 설마 살려주는데 언데드 더러운 언데드하면 때리겠어? 저 무식하게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조금 조금 그럴 거 같긴 한데 아 근데 내가 얘를 순간이동으로 데려오면은 분명 이새끼가 오 얘가 나를 때리네? 화나네 하면서 나를 싫어하게 될 텐데 순간이동으로 살리는 건 좀 에바 같고 너 어떻게 살려 쟤를 내가 아씨 어떡하지 여기서 살리는 게 맞나봐 오 야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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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죽겨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너가 날 발견한 게 아니다 내가 널 발견한 거다 좀 뒤졌다 너는 바로 불지옥을 맛보여주겠어 보호를 받으셨다 이건 연소로 간다 짜아! 와 미쳤어 묻혔고 그냥 두면 죽는다 얘는 이제 원콤이야 거의 잘가 하나 뺐고요 와 겁나 좋고 아 아 아 아 아 지금 밑으로 순간이동에서 아 이 순간이동이 그 대상 순간이동인데 이거를 하면은 걔가 날 싫어해요 얘한테 한번 썼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태도가 20 떨어집니다 친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땡겨올 수가 없습니다 쟤를 땡겨와서 이게 묶어둘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물리대미지 들어가고 일단은 아 근데 대장을 죽여야 되는데 대장이 데미지가 너무 센데 걔가 40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자 선빵 갈기자 내가 일단 세이브하고 일단 세이브하고 선빵 쳐서 죽이자 둘 다 때리면은 솔직히 킥만 하지 염구 여긴 아예 안 보네 여긴 아예 안 보네 예스 스읍 부쳤고 아 너가 너가 넘어트리던가 그냥 방어를 하던가 해야 돼 개 쓸모없어져요 진짜 전수 걸고 뭘 까느냐인데 솔직히 궁수 까는게 제일 얘가 안전하겠죠? 궁수가 이렇게 되어있네 아이 미묘하네 일단은 일단 너 어 죽는거 아냐? 어 죽었고 와 나 진짜 세다 묻혔는데? 다리 부산 걸릴지 모르니까 이걸 해둘까? 근데 얘가 실드를 나 못가겠지? 가속.. 가속만 걸어두자 어차피 이동해야되니까 이동하면서 때리기에는 얘가 기회공격이 있긴 한데 어 쟤 버프를 걸었네요 통렬한 일격 어 이러면 지킬거 같은데? 여차하면 대장을 내가 집게로 찝어오면 되거든요 기름 플라스크 미친놈 이 시국에 기름 플라스크 때린다고? 아직 아직 아 야 끼지마 무슨 제가 먼저 때려 두대지 아 잠깐만 잠잠잠 방패 울리기 하나 남았고 궁수선에서 갈거 같은데? 24 아 내가 끌고 와야돼 뽑기해야돼 뽑기를 하는데? 어디서 뽑아오냔데? 잠깐만 세이브해 일단 내가 여기까지가서 뽑아올 수가 있어? 아 얘를 뽑으려면 내가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여기 올라가야되네 여기 이렇게 박혀있네 안돼 여기서 안 닿냐? 자 왜 여기까지 와봐 오고 왜그래 왜그래 아 왜그래 아 왜그래 뭐야 로랄경이 로랄경이 밀었나 다람쥐가? 아 아 아 이거는 어때 일단 얘는 친밀도 되면 안되고 얘를 뽑아야되거든요 되냐? 오오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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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근데 이것도 살리냐는 별갠데 얘를 얘는 마법으로 죽여야되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자 야 야 일로와 꺼져 와 야 물레대미지 좀 받았네 그래도 얘 고지대는 추가 데미지 있죠 아 근데 힐을 줘야되는데 나 줄 수 있어? 와 대박 힐량 엄청나 이 정도 했으면 니가 살아남아야된다 몰라 나 이제 모르는 사람이야 와 미쳤고 근데 마법방어력은 까져도 상관없죠 아 이 노련한 녀석 아 나한테 온다 아 나면 솔직히 킥만 하지 쓰읍 어때 어 어때 야 이거 이게 이게 가능하지? 재생 붙어있지? 아 또 도와줘야될거 같은데 안좋은 예감이 되는데 근데 대장이랑 1대1 붙으면 이길거 같거든요 내가 아이템이 좀 많아서 어 얘 위치가 좀 생소하다? 기름 피해 간거지? 확실한건 얘는 죽여야되고 다 들어가죠 둘다 들어가죠 너가 물방이 낮으니까 사령술까지 넣어도 될거 같은데 그러면은 살려서 얘가 이렇게 하면 올라올테고 사령술로 얘로 때려야되는데 때릴 짬은 안나겠지? 6칸 있으니까 세번 때리자 죽이자 그냥 얘 어 죽었네 이미 연수오면 죽잖아 그냥 아 그냥 때려 때리고 때리고 아 아 뭐쩌지? 물리대미지 자폭을 해서 사령술을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 불기술 쿨이 도니까 불로 죽이자 아 이거 닿는거 맞지? 허수아비에 막히는거 아니지? 닿는거 맞지? 허수아비에 막히는거 아니지? 막히는거 같은데 허수아비가 아 독한새끼 저거 똑똑하네 그럼 물리대로 잡아야지 아니면 내려갈까? 어차피 올라올거 아니야 그럼 내려 행동력을 아끼자 좋아요 때리자 갤때리냐 내가 못 도와주게 미친놈이 어? 어 이거 미친놈인가? 아냐아냐 회복됐어 쟤만 맡아 뭐하는거야? 어 킥만 하다 그러면은 아 이새끼 이새끼 붙어있는것 좀 봐 개역겨워 내가 순간이동에서 나가고싶다 내려가도 상관없잖아 그럼 도와주러 가자 쟤를 이게 다섯칸 들어가니까 올라가는것까진 네칸이네? 올라가 그럼 아 이새끼를 죽여야지 얘가 살텐데 힐은 어차피 쿨 돌아서 안되고 쟤를 죽일 수 있.. 죽여야되나? 출혈 걸어놓고 아 잡을 수 있냐? 두턴 걸리는데 출혈까지.. 아 출혈까지 해도 안되겠다 일단 얘 죽여 몰라 몰라 불바다야? 어 좋아좋아 기회공격 들어가면 다음선에 죽이지 이러면 살지 이러면 살지 이러면 살지 한 대만 더 아 미친놈이 어떻게 한 대를 때려 말이 돼? 제 턴이 먼저 들어오는데? 얘 뭐 올라올 수 있는진 모르겠는데 올라와도 턴 소모되죠 그러면? 아 쟤한테 가네? 아 그건 아니지 아 미친놈인가 진짜? 왜 쟨한테가 일단은 일칸 일칸짜리 쓰고 얘를 죽었다고 치고 아.. 얘를 죽인 다음에 부활을 시켜서 몸을 대서 얘가 못가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 수 있겠지? 박막 올렸으니까? 너는 내 생각에 죽였어 내가 데미지 계산해보니까 이건 굳이 연소 안 써도 죽이는데 연소를 쓰고 너 연소 이거 깨주냐? 체력을 깨주니까 이걸 줘야되나? 체력을 1 올려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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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대로 오지마 아 나한테 온다 아 이러면 됐어 이러면 오케이 어우 쟤 근데 진짜 쓸모없다 뭐 스킬이 없냐 쟤는? 아 나한테 안되지 비빌걸 비벼야지 새끼 이거 미친놈인가? 나는 뭐 다리 부상 걸려도 가속으로 빼면 되니까 물레도 잘 빼놨죠 쟤가? 일단은 내가 내려가 싸우는게 사실 베스트인데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가속 지금 주면 안될거 같고 얘는 아 얘한테 재생을 주자 혹시 모르니까 난 무조건 이기니까 설마 얘한테 죽겠어 여기서 어떻게 다음에 벌 이거가 이제 흡혈효과가 있으니까 미리 방어들 까두자 부패 손길로 이거면 회복도 맞거든요 방패 없어서 방어 올리기도 못하죠 개꿀 가속 주지 말자 나 괜히 달려서 올거 같으니까 아 웃기지 말고 갈거면 왜 올라왔어 이씨 아 잠깐만 어어 잠깐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되지? 나 아 아 아 아 어떡하기는 데려오면 되지 어허 어 이리와아 나대지마 엄폐물 뒤는 안되고 어 여기와 아우야 적당한거 좋다 야 이리와 어디서요 이씨 경로가 막혀있다고 이게? 아니죠 아 이걸로 죽을거 같은데? 어 이미 잡았네 도도 죽을거 같은데 그냥 죽이자 잘가고 에이 지랄로 지랄로 범위 뭐야 하지만 나한테는 소환수가 있다 자폭으로 잡지말고 때려잡자 아 개꿀 와 역시 대사있어 루시안의 검이여 이 마지스터들은 전부 미쳤어 괜찮으시오 이거 언데드 대사하면은 언데드라고 나 때리지 않을까? 당신은 죽을거같은 사실 죽기한 고통을 겪어봤 다는 점을 언.. 언급합니다 이번엔 아니죠 뭐 괜찮습니다 아 이거 숨기자 무섭다 팔라딘이라는데 거래됨? 내가 구해줬는데 친밀도가 이거밖에 안돼? 상도도 건면 시끄 아 너는 괜찮습니까? 너 살리느라고 나는 피투할뻔했어 혼자였으면 진작 있겠어 팔라딘을 공격하면 반역죄요 누구에게 이해를 알릴꺼야 우리의 그랜드마스터요 뭔소리야 잠깐만요 뭔소리야 방금 뭐 떨어지는 소리 안났나요? 더이상 한강에 대화할 수 없어 동의하고 각자 갈 길을 갑시다 어디로 갈꺼야? 아 미친새끼 아 미친새끼 마지스트들이 도움이 없으면 음침한 숲으로 갈 수 밖에 없었어 이 점 끝에 성착장이 있어 아니 떠나야겠어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글로 간다고? 아 이게 어제 걸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 알겠지만 이리로 간다는거 아냐 지금? 어 아니네 내려갔네 여기서 적들이 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은 아 일단 파밍 어 뭐 됐고 파밍이 먼저다 제 나이는 비밀로 붙이겠습니다 백수기 때문에 어 사령술 사이로 올라간데 미친게임 무친게임 야 좋은거 쓰고 있었네 지산쉐기 대장의 열쇠 뭐하냐? 뭐해 너 왜 공격해 뭐해 미쳤어? 이게 뭔데? 이게 뭔데 공격을 하는거야? 뭔데 이게? 아오 다 내꺼네 이제? 아 일단 살려줬으니까 뭔가 좀 있겠죠? 기묘한 해피 대장의 해피가 90 증가하고 이동수도 20% 증가합니다 괜찮네 어 막 뚜껏 맞을거 같은 애한테 줘도 되고 소환수 입구에 막아놓은 다음에 써주면은 버틸거 아냐 어 왜 창? 이거 아 기교는 이제 창까지 포함이 되는군요 범위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어 굉장히 비싸보이는거 마구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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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고 무쳐꼬? 야 뭐야 아 무쳐꼬? 그리고 동물 가죽 벗기기 가이드 미친 책이네 가죽 조각 아아 전부터 올라오고 싶었었는데 잘 올라왔네요 뭐 아 뭐야 이씨 아 일단은 저 팔라딘에 대한건 잊어버리고 아 나 쟤를 살렸다는게 너무 감격스럽다 재생 나한테 걸면은 체력이 안차거든요 데미지가 들어와서 안쓰고 있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쓸만해졌네 나 재생 없었으면은 못구했어 다 혹시 몰랐다 진짜 와 저걸 구하네 아 참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야 아 다 돈이 들어있네? 아 미쳤다 아 어 이것도 먹을 수 있구나 괜히 내려왔다 뭘 닫혀있어 올라가 여기도 길이 있고 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일로 나가서 이 배타는데로 가라는 듯이었나봐 됐고 아래있는거 다 해결하고 가야죠 경험치인데 판타지 세계는 힘이 전부거든요 경험치를 놓칠 수 없습니다 비교 뭐야 이거 고추는 쓸모없는 숟가락도 있네 아 일로 못가? 아 왜그래 이리 내려와 야 노릇노릇하다 이걸 살리네 진짜 감동적이다 진짜 와아 나 자신에게 놀라고 있어 소비템 있는 족족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꿨기 때문에 소비템도 없었는데 야 근데 지능이 높아서 그런지 소비템이 필요가 없다 너무 마음이 세다 전투 전에 준비를 할거 아닌 이상은 필요가 없네 도끼 겁나 비싸 장소리는 쓰레기네 어디 보자 내부 청소도 한번 싹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지 살까? 돈 남아 돌거 같은데 갑자기 확 확 자신감 넘치는데 무친 수확인데 무친 수확인데 이것도 이것도 먹어 아 가져갈게 많네 이것도 먹어 뭣도 있다 와오오오 안 써 저거 아 장돌이가 너무 싸다 하나 넣을 수 있나? 아 나 근데 이거 물은 필요가 없는데 물통은 독통이나 굴통이 있어야 되는데 와 저기 문 열려있는 것 봐 극혐 이거는 못 여는 건가 보네요 우물 우물 한번 살펴보자 꺼지고 물컵 넣으면 물 받을 수 있나? 빈잔? 빈잔이 없네 아 열쇠 겁나 많아 여기 이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열쇠 하나씩 나눠줘도 되겠다 아 아야야야 왜그래 왜그래 시점 뭐야 시점 왜이래 아 다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여기서 완전 새로운 시작인 것 같죠 느낌이 가지 말고 내부 정리나 싹 하자 들어가지 말고 내려가서 이거 거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로 와봐 내가 거래할 놈들이 좀 많기 때문에 회장님이랑 거래도 해야되고 아 절 거 없냐? 저 곰가죽 같은 건 안 팔려? 여기로? 와우 저걸 아직도 안 먹었단 말이야? 대장님한테 가야 대장님한테 아 순간이동으로 올걸 아이소가 가자 너무 안일했고 아 멀티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경험치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지금 거의 44%네요 레벨업 문을 한번 했는데 이게 나 별로 안 좋아하나봐 뭔가 날 좋아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뭐 전혀 없나봅니다 못은 뭐 쓸데가 있는 것 같지만 필요없고 와우 붙였다 아 아 잠깐만 수리용은 필요해 식별 하나 빼 아 대기를 써야겠지 일단 평원 와 포도 비싸다 팔어 아 너 돈 없냐? 아 실망이야 아 대장 자네가 이렇게 가난할 줄이야 실망했네 아 이 정도 사령술 다 사서 들고 다녀도 되겠다 일단은 저 동화병원 다시 거래를 걸죠 도어뱀 설마 살해당한거 아니지 나 없는 사이에 도어뱀? 어디갔어요 뭐야 자고있죠? 형 왔다 장사해라 어 근데 진짜 세다나 진짜 미쳤다 무침파워야 이게 진정한 힘이지 500원 있네 회복약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이 D&D 게임이라는게 선택지에 따라서 물약을 주면은 이벤트가 진행되는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이겼습니다 이거 당장 안쓰는거 다 팔고 이거 와 이거 밖에 안돼? 아 이거 밖에 안돼? 아 좀 실망이고 1,600원 1,600원 반지 한번 볼까? 딴건 모르겠고 대지마법은 1레벨 마법도 세보인다 대지마법 좀 갖고 싶은데 레벨이 올라서 그런지 단검이 지금 미친듯이 강하네요 너무 좋은데 저런거는 또 이제 내가 뭐 기름통에다가 쏠수도 있고 필드를 만들기 쉬우니까 반지가 안 바뀌었겠지 아까 바뀌었는데 가자 이제 지하로 가고 아 나 근데 저거 오른쪽으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엄청 세지긴 했는데 화력면에서 그래도 불안한데 일단 내려가 봅시다 팔라딘이 있으니까 여기로 왔었죠 팔라딘이 여기서 지하가 있어 뭐야? 아 두 기둥이구나 뭔가였네 아 힘이 무.. 힘이 안된다 해골 60 야 해골이 60골드라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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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준비가 안됐어 하니야 그 딸은 아니네 어 타임 타임 아니 왠지 침묵의 수도 등 다 난 덤빌거 같애 예흡 이 rim 타임 여기부터 여기부터 아 이거 어두워 보이지가 않아 onic 야명증 환자를 배려하지 않는 구성이야 열어주세요 아 이거 다른 건 껌이지 내 손가락이 말이야 자물쇠 따기라고 아 문 공격하면 얘네가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릴 거지? 예 믿는다 진짜 안 때리네? 아 이거 저렇게는 안 되는구나 왠지 들어갔다가 공격 당할 수도 있으니까 때려서 잡자 일단 일단 열었고 아 이거 내가 동물과 대화되는 펑이 있어서 대화가 되죠? 쟤는 왜 해석 안 돼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나쁜 손 아 미친 게임 아 미친 건가? 항아리라도 넣어서 이거 입구 막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 이랬다 입구를 몰아서 잡고 그냥 일단 불 불 지르자 어 이거 제가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아냐아냐 아껴 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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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강력기인데 다 뭐여? 이거 설마 AI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 아니지? 일로 내려오면 되는데 에이 설마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 얜 잡았고 쟤는 뭐 연수 때문에 잡았고 그냥 아 이거 어떻게 잡지? 닿냐? 어이 여유롭네 아 안개 이거 혐인데 어 닿네? 아 그냥 잡자 크게 안 뛰어도 뭐 돌 잡았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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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이상은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어 걸어놓자 버프 다리를...가 무릇뜩이 몰라도 상태 이상은 안걸리겠지 아 오네요 어 얘는 마법방울력도 있네 부르농 이 새끼들 너무하네 진짜 야 고 닿냐 저거? 여기 일로와야지 난 이런 못 때리겠지? 너도 일로와 와 거기서 닿네? 와우 제법인데 한턴만 더 버티면 돼 흐흫 자 한턴만 더 버티자 그러면은 단건 쿨 돈다 여기다가 메롱 메롱 와야되지롱 그럼 그렇지 못참지 얘가 좀 세네 얘한테 걸자 잘가 다음 다음 간지럽고 오우야 많이 쏘는데 염구 염구 겁나 사기임 와우 진짜 세다 미쳤어 무친 강함이야 불좀 꺼주세요 수도승님 놀지마시고 얘네 그냥 안싸운다 바본가봐 얘를 얘네를 저렇게 타락시킨 녀석들만 컨트롤할 수 있나? 저기 죄가 돼 버렸네요 얘는 파밍이 안되냐? 세마리 네마리 다 봤죠? 엘프로 했으면 이런거 다 알 수 있었을텐데 과거를 솔직히 하나도 궁금하지 않지만 자동으로 올라가냐? 이쪽에도 방이 있네요 약간 고문실 같은게 있구요 정신집에 구더기가 담겨있대 어 장갑도 있어 아 맵 겁나 넓어 짧을줄 알았는데 에이 이거를 못 연다고 야 이거 내구도 몇인데 이거 안 깨지는거냐? 내구도가 안 서있냐? 다른 데다 찾아오는건가 열쇠? 체력이 안떠 하아 여기도 그럼 안 뜨는 것이여? 이건 130 딱 떠있잖아 뭐해? 아 왜 굳이 올라가서 내려가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나와봐 아 이 사다리 때문에 못 쏘는거야? 오기는 놈이네 오지마 아 연구는 근데 진짜 아 연구는 근데 진짜 간지가 나긴 하네 야 나 쌍수였으면 진짜 셌겠다 아 물론 쌍수를 할 생각은 없지만 저문도 부셔야겠네요 나중에 일단 구더기 장갑 사슬 장갑인데 기교가 들어가네 약간 그런게 있는건가? 그냥 문이고 여기 먼저 갔다 가는게 예의겠지? 저기 애는 모르겠고 이거 하핳 애 부터 들리라는거 같다 분위기가 왠지 건들면 안될거 같애 애 부터 구해주자 이런거 잘 안구해주는 사람인데 특별히 구해주겠네 저기 있는 항아리를 어떻게 만지는건가 너무 만지는건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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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 더 대야겠는데 이야 물 아직도 시원하네 왜 아예 협박 아니야 뭐야 안 도와주네 수도승들 와 보장을 재생거는 것 봐 나 얼굴 가리고 있는데 아 이것도 뒤질라고 진짜 뭉쳐있는 주제에 지금 덤벼? 이것도 있는데 저거는 아껴두겠네 혹시 모르니까 에에에에에에 싫어하냐? 아아? 어우 짜식들 이거 너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야 아 회복 막았네요 아 다행이다 방패올리기가 있는데 회복을 막으면 어쩔거야 방패올리기가 있는데 아 자아 오오 튼튼한데 연소오면 죽죠 다다음 턴에 나는 뭐 다리 문질러질 수 있으니까 평화를 쓰자 병원 나 안오냐 쟤는 나 안오면 친구 죽어 잘가고 아 안개를 살려서 약간 이제 간을 보겠다 안 통해 연소 돼 버렸죠 어디 아이고 별거 없네 야 와봐 컴온요 어이 끈질기네 계속 기다리던데 어 상자 기름 아 기름통을 아 여기도 있네 그러면은 파괴해 버리죠 몇 차면 가져갈까 했는데 헉 징발해 버림 어 수도승들이 안 도와주는구나 아 의외네 빨리 꺼져봐 그렇지 전투 강타 기술책 야어 백병전 기술이죠 와어 너무 쓰고 싶다 너무 쓰고 싶다 뭐지? 아이템으로 올리자 진흙 몰빵하고 아 너무 뽕맛이 좋아 마법 방패는 쓰고 싶긴 한데 내가 뭐 솔프를 하려면은 여러 의미에서 왜냐면 이제 방어막이 깨져야지 상태 이상이 들어오니까 상태 이상 연계되면은 나 죽을 수 있으니까 방패는 필수인 것 같은데 솔프를 하려면은 어 내가 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아싸 저게 행운의 그건가봐요 행운 때문에 플라스크 통이 나왔나봅니다 사면 50원이라는데 점액통이 있어야지 내가 회복약을 만드는데 회복약을 쓸 일이 없긴 하겠다 법사가 회복약 쓸 정도면 맞아 죽어야지 근데 저기 여기 한이라는 꼬마애 있지 않았나요 어디갔나요 내 화염구 맞고 죽은거 아니지 아유 이쁘라 저기 딸 잃어버리는 아줌마 있는데 그냥 그 아줌마 아들 할래? 대신? 어 미쳤냐? 야! 그냥 줘 오 야 그냥 줘 야 그냥 줘 나 돈 받을라고? 내가 널 살렸는데? 진심이야? 야 그냥 내놔 야야 소원 스키 쓸 수 있잖아 자고 있으면 어 미친놈이네 나 반지 두 개 낄 수 있네 야 내놔 아 근데 얘 대화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 아냐? 친밀도가 먼저 올라줘야 되는데 나 할 일 있어 너가 내보내준다는데 너가 내보내준다는데 그러면은 반지 내놔 두 갠데 껴야지 아직 나 이거 안 쓸 거 같긴 한데 일단 두자 이런 거 합시다 아이 건강 올리고 이거는 쓰고 싶은데 야 건강은 올려줄 거 같은데 아이템으로? 마법이 강하니까 다른 건 좀 팔아주도록 하죠 구더기들 안에 갇혀있다니 해군이군요 두 개 한번 팔자 테스트 뭐 진행용으로 하나만 두고 아 나 요리 같은 거 안 할 건데 그냥 다 팔아버릴까? 거슬리네 시체는 두 개 씁니다 사령술사니까 이런 거 갖고 다녀야지 안 되던데 아이고 여러분 뭐 이제 거래하면 되나? 115원 단 1원도 더 줄 수 없어 내놔 아싸 방어력만 놓고 따져도 꽤 괜찮네 어우 좋죠 좋은 거 좀 줘봐 잘 갔다 소환 스킬 하나 배워오겠습니다 솔직히 사령 스킬을 잘 안 쓰니까 부패 아이 근데 부패는 왠지 쓸 거 같은데 소환수는 뭐 범용성이 높으니까 쓸 거고 아 근데 다른 게 좀 고민되네 얘네 다 죽여버리고 아 얘네를 내가 구해줄 수가 있나 뭐 나중에 정신 지배 당하는 걸 한번 보자 나가서 소환 스킬 좀 구해오겠습니다 소환사 스킬 나 소환 그걸 봤었나 상해는 아 걔가 소환 스킬인가 그 대장장이가 아 나 방패 쓰고 싶은데 건강 올려주는 뭐 아이템 줘봐 방패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런 걸 껴야지 나무토막 이거 끼면 어떡하나 지팡이 저렇게 멋있는데 아줌마 도망다녀 아 이거 그 아니네 아줌마 반지는 내 머술이야? 갯을 먹고 아 이거 누구지? 소환술 누구야? 대기기술이네 이 아줌마가 아 나 제 스킬 좀 보자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게 소환술이야? 차원 번개가? 무작위 속성 피해를 주고 지면을 생성합니다 미친 무작위래 아 소템수에 비례한다 화신 소환 아 이런식이군요 화신에게 방어력과 스킬을 부여하며 데미지를 어 화신을 강화한다 원거리 공격을 쓸 수 있게 해주며 마음방어력을 증가시킵니다 어 이거 쓰고 자폭 시키면은 됐다 쎄겠다 물리 데미지 뭐 2까지는 못쓰고 1까지 쓸 수 있으니까 적에게 투사체를 쏘는 소환술을 소환합니다 이거는 뭐 됐고 어 사실 뭐 필요없죠? 데미지는 충분하니까 탱킹용으로 화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차원 번개를 넣자 그것도 좋아보이네 아 고민좀 되는데 화신이 두칸이야 싸우기 전에 소환해놓고 싸우면 좋겠네 아 이게 소환술 레벨이 10레벨이 되면은 화신 투사가 나와 써있네 여기 하여튼 보는 입장에서는 소환술 보는게 재밌겠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네 보는 사람을 생각해서 소환술 가겠습니다 소환해보자 자 뭐가 빠질래 솔직히 마음의 평화가 빠져야된다고 보는데? 참 아 상태이상 깨는거 좋은데 부패 손길 빠져라 근거리라 필요가 없어 아 잠깐만요 이러면 안되는데 야 잠깐만 이거 안 빠져? 아아 빠지네 두개 빼버렸네 화신 이제 앞으로 이제 화신 소환과 신체 소환까지 두개까지 소환할 수 있네요 두개가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싸우기 전에 하나 소환해놓고 가면 되겠다 외롭지 않은 전투가 될 것 같네요 한번 보자 나와봐 오오 영혼연결 내가 피 위에다 소환해서 시빨개진건가? 잠깐만 29라고? 대장님 급한데 맞으면 한방이네? 피주입이래 아 그렇네 내가 피에 소환해서 피가 주입됐다네 가자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는데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런거구나 불위에서 소환되면은 불 면역이겠다 야아 좋은데 재밌는데 출혈면역이래요 빠바밤 어 지하도 있네 여기 위에 갔다가 지하 가는게 맞겠죠? 순리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되게 많다 무슨 차원이동으로 나갈수도 있고 배타고 나갈수도 있고 배불러 돌아볼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5레벨도 찍고 싶구요 5레벨 찍으면 내 생각이죠 이 위엔놈들은 그냥 사라져 네 마법 앞에 사라질거야 집게 비싸니 가져가고 와우 이런곳 있었네? 알렉산더 초상아 여기 혹시 열쇠 없냐? 교단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빛나는 부활의 우상은 뭐야? 뭔데 이게? 뭔지는 씨 알려 놓고 해야지 어? 쌍팡이 된다 이제 와 쌍팡이 안쓸거지만 쌍팡이는 저번에 투기장에서 사제가 보여줬죠 따를 펜 사제가 아 이런것도 일로 따야돼? 부셔 나와 스킬로 깨자 내구도 아까우니까 뭐 지팡이가 뭐 여분이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연소 데미지 들어가고 이거 하면은 그냥 안에 있는 내용물도 깨져버리는거 아냐? 여기 다크소울 예전에 했을때처럼 연소 데미지가 6 들어가네? 자연스럽게 연소로 깨지게 오후 그렇지 어 나오네 한손검 투구 야 뭐야 잘나온다 되게 잘나온다 요새와 도루마리 와허허허 식별되지 않은게 두개 나왔습니다 둘다 내가 쓰는건 아닌거 같은데 헥 멍청해서 못한대 헥 멍탱멍탱 집게다 집게 다 내놔 얘는 왜 동요하고 있는 거야? 이제 가서 대화 좀 걸어보자 여기서 은신하면은 뭐 돌로 변하네?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아 근데 굳이 은신할 필요가 없구나 대화할 거면은 저장을 하고 적이면은 선빵치는 걸로 하자 야! 도둑질 있으면은 침입자다 어 c** 잠깐만 얘는 뭐야 이거야? 크흫 어 집게 눈 왔네? 어 저정도 클라쓰면은 안될 것 같은데? 여기를 먼저 공략하고 내려갈까? 쟤가 수도승이네 흐이이이이이이이 방금 시점 돌아왔지? 미친놈 아아아아악 끝장을 보시겠다 와 이 쎄다 다리 부상 걸렸어 응가속 너 뭐야 아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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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구나 어 그랬구나 너만 죽이고 도망가면 되는거 아니야 나는? 근데 죽이고 도망가기엔 너무 좀 튼튼하긴 하다 판타까지 하시는 분이네 와 보호막 겨우 깼네 거기서 어떻게 사올라고 야 때려서 사올라 그래 와 대박 니 주인님을 죽이고 내가 해방시켜주겠네 다 갇혀있네? 얘 빼고 얘는 때릴거 같은데? 거리 생각하면은 아니 얘를 어떻게 잡지 그럼 내가? 와 거기도 길이 있네? 와 피내림이네 미친놈 저거 한 세개정도 먹는 내가 졌다 와 상상을 초월하게 저려서 저거 이 정도면은 평범하게 사면 못 이기지? 아 웃기지마 아 왜그래 아 왜그래 나 세이브 잘못했잖아 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와 이거 어썸하네 야 도망가야겠다 그냥 Quick 잘있어 어 뭐야 아 잠깐 밑에있는 들까지 포함이야??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에bound? 에엥? 지랄 노 행동력 나 가속 쓰고 이동했는데 내가 제일 빠르겠지 아 야 그거 깨지마 다음에 또 싸워야 되는데 내구도 줄여놓지마 지사한 놈들아 아 근데 이 거리인데도 도주가 안돼? 에? 너무 사귄데 이거는? 여기 나한테 안 덤비는 놈도 있나봐 주황색인 녀석이 있네 여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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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체야? 안 덤비는 게 아니라 못 덤비는 거구나 시체라서 얘네 안 덤비네요? 어우 최보비군 나 근데 왜 도망 왔지 그냥 싸울 걸? 야아 돈 아 뭐야 아직도 염화술이야? 와 순간이동 써야 되나? 갑자기 너무 좋은데? 나 뭐 못 겪길래 저게 됐어? 너 근데 감정 안 해주냐 너? 어어어 식별해준대 식별해봐 와 힘이랑 쌍수목이 올라간대 이것도 해줘 무친 야! 존나 사귀야! 사령술이랑 소환술 두 개 올라간대 야 미쳤다 나 근데 못 겪길래 힘이 올라갔어? 능지 아 나 왜 힘이 올라갔어? 안 올라갔잖아 아 안 올라갔네 올라간 척이야 이씨 너로 안 써 안 써도 되겠다 솔직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만큼은 이미 갖고 있고 아주머니 돈 줘 우지게 우지게 잘 가져왔다 나 진짜 아이템 파밍하는 클라스가 예사롭지가 않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음... 이 책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어딨냐 붉은색 책 뭐 발견했대. 됐어 가자! 그러면은 지하를 내려갈지 그냥 싸울진데 아이 고민된다 내려가보자. 궁금하다 아 문이야 여기? 아 그렇네? 체력도 없어 문에 그러면 밖을 죽일지 안을 죽일진데 안 죽이고 레벨업 한 다음에 밖에 죽이는게 맞겠죠? 아니면 아예 밖으로 나가볼까? 여기로? 여기저기 더 만만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나나나나나나나나 상자가 있었네 아 너무하네 진짜 이씨 체력도 안 나오는 주제 길이 뭐 두 군데죠? 여기랑 나 열쇠 있는데 일로 보내줘 열쇠가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는데 뭐 하나가 없냐? 여기도 길이고 여기는 막혀있으니까 절로 가는게 유일하네 저기 나왔으면 좋겠어 경험치 먹기에 NPC 다 죽여서 경험치에 올릴 수 있긴 한데 좀 심했고 사람 소리 들린다 네 어제 딱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어제 시작했다고 해도 그렇게 진행한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 구경만 한거죠 저기 몇 명이야 그러면은? 둘 일단 일단 얜 어 얘도 저긴가 지금? 상태가? 일단 둘 보이네 어 얘가 좀 만만하다 여기 먼저 처리 어 되게 재밌다 근데 이게 내가 여러 캐릭터로 했으면 재미없었을텐데 하나로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하나로 하는 맛있네 일단은 무조건 성 때릴거 아니야 그럼 침묵의 수도성이 때리는지 까지 거기까지만 확인하죠 침무.. 침묵이가 때리는지 아 때리는군요 어? 더러운 게임 쟤는 침묵하고 있으라 그래 왜 자꾸 때려 어디보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리로 내려갈 수 있나? 어 일로 내려갈 수 있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숨이 턱 그럼 여기 나가면 기쁘면서 탈출로 처지지는 않겠지 그냥 싸움이나 하자 이게 무슨 경로가 막혀있어 일단 봐바 좀 떨어져 있을 때가 좋은데 사냥하기에는 가자 가자 딱이다 와우 불 때문에 못어져 아 이 사이를 때릴 수 있냐 그렇지 어 이제 쎈데 아 왜 이렇게 안 닿아 아 소환수를 써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쏘지 뭐 일로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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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대다 연소가 안 터지네 좋아좋아 뭐야 목이 떼? 물댐? 어어 좋아 그냥 소환했더니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야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애반데 하나만 죽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 쟤는 그냥 터프하게 오네 한 중간쯤에 밟았으면은 그냥 뭐 하나로 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 봐도 너무 그렇게 많으면 정신 없으니까 딱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너의 텀이 많은 거 아니냐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와가지고 스킬을 쓸 생각을 하냐 아이씨 독한 새끼들 얘를 그냥 죽이고 빼야되는데 이러면은 자부짓냐 가자 그냥 잠깐만 어떻게 가야되지 그러면 이리로 가야되나 얘를 순간인거 날려버리고 가야되나 일단 일단 가 그러면은 한 턴은 줘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게임이요? 제가 지칠때까지 할 겁니다 뭐야 왜 사라졌어 내가 멀리 가서 그런가? 이번 턴에 하나 보내고 빠지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너무 세다 어 진짜 많네? 내 턴이 안 보여 하나 둘 셋 명 덤나다 와 기사도 있어 얘를 죽여야겠네 83 못 죽이잖아 그냥 가야겠다 그냥 자 내 턴 가속 걸고 가야겠다 가속 자리 쓰시게 이 식으로 다 잡는다 고고 너무 많은데 근데 튼튼해서 하나 잡고 빼기도 좀 여의치가 않네 나만의 필드를 좀 만들어야 겠어 나만의 필드를 좀 만들어야 겠어 구상을 해서 여기를 틀어막아서 일로 못 오게 하자 아직도 안 왔니? 빨리 와 상자 좀 상자 좀 가져와봐 아 그냥 죽어 아 판매용으로 표시하면 안되는데 아 잠깐 빼봐 그냥 죽기 없어? 죽기 헷갈려 통으로 통으로 막는다 다음으로 다 틀어막는다 야 올라가 한쪽 라인을 막고 공격을 해서 완전 다 불바다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완전 뒤집어 놔야겠어 차isti 히스 은흫 하 vitesse 둘이서 가면 반응하겠지 이러면은 세이브하고 반응 안 하네 여기는 완전히 막아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이러면 못 올라오겠지? 이래도 올라오나? 돈 이중으로 이중으로 올려 아 올라와 아마 올라올 수 있으면 길을 하나로 만들어서 구조를 보자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기를 올라올려면은 아 여기 올라올려면 일로 와야 되네 여기만 틀어박으면 되네 그러면은 야 나와 아 근데 좀 애매한데? 일로 가면 분명히 반응 올텐데 확인을 하고 와야되나? 여기까지 한번 어 던지는 거 괜찮네? 통으로 막아도 한 턴인데 잘 버텨도 아 자 어디가세요? 미쳤어요? 아 야 그냥 이자 아 이자 흐흐흐흐 여기여기 얹어 얹어 데코해 데코해 테이블은 못 옮기나? 요쪽 라인인데 기름통을 하나 가져와야 되나? 고고 고고 최대한 틀어박고 최대한 틀어박고 아 물통이 하나가 있네 물통이 있으면 연기를 만들어서 화살을 막을 수 있겠구나 아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부피 있는 것 좀 가져오자 야 와봐 이거 줍고 일로와 디비드 사실 이렇게 깼거든요 통으로 막아서 한 대도 못 때리게 하고 고 사이에 때려잡고 요렇게 비겁하게 깼기 때문에 저통 다 가져와 야 통 겁나 많네 통 부자네 아 기름통을 활용해야 되는데 와우 기름통이 근데 무거워서 내가 가져갈 수가 없네 지금 이 법사는 솔직히 안 무섭고 법봉 같은 거 때리는 거는 내가 마방이 높아서 문제는 역시 궁수인데 고지들에 잘 안 맞겠지 이거 여기를 커브 쳐놓으면은 궁수가 못 쏘거든요? 아 근데 좀 애매하네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이중 내가 쏠 위치는 잡아야 되는데 겁나 겁나 안전해 궁수들 못 쏘게 여기 막어 이 정도면은 내가 고지된 데 안 막겠지 여기 막고 통 이거 밖에 없었어? 이렇게 해놓으면 내 생각에 궁수는 못 쏴 아 이거 좀 미묘한데 여기가 여기가 위험한데 밧줄 있네 문제는 여기서 적용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안되죠 이러면 하나가 빠져야돼 여기까지 이러면 이제 배후배다 이상 없다 무조건 일로 와야돼 다 일로 올테고 플라스크병 없네 아 독병이 있으면 좋았을텐데 내가 다 돈으로 바꿔버렸구나 이건 뭐 어떻게 쓰는거야 근데 자자자 아아 너무 쎄 넌 법사지 넌 법사지 아 신문관이네 일단 법사가 제일 위험한데 크흫 선하고 여기까지는 괜찮네 그리고 염구 아 쏴 그렇지 어이구 잘들어갖고 돌아와야되고 넷칸이고 고지대 고지대 때려놔 아 경로 막혀있다네 위에 때려 여기까지 아 여기 이게 맞는다 여기까지면 진짜 베스트다 가속까지 걸어 다리는 안나가겠지 좋아 어 내 목표는 너다 이번 전투 목표 쟤다 저 녀석만 잡으면 돼 어 공수 소용없지 공수 무조건 다리 건너와야돼 못때려 또 안나와 완벽하게 막아놨어 가능하면 쟤까진데 살짝 내가 좀 높죠 추대면 바뀌겠는데 아 이럴거면 쌍지팡이가 나왔겠다 이미 팔았으니까 아 너냐 너냐 아 너는 작아서 안 막히겠지 여기까지와 아냐 아냐 그냥 그냥 아껴놓을까 아냐 아냐 여기가 오면은 오면은 몸 돼 아니 그게 닫는다고? 아 지랄로 어 죽었어 쟤 아 경로가 혐의네 일단 일단 하나 잡고 와아 대박 어 닫는 거죠 이거 살짝 쏴봐 좋아 쟤를 맞춰야되는데 아 두 턴을 더 뻗겨야돼 그러면은 도망을 갈까? 도망을 갈까? 내가 지금 가속이 있죠 가속 있으면은 거리가 빠르니까 도망아 어차피 얘네는 한곳으로 와야되고 두 턴 뒤면은 한바퀴 더 돌려서 잡을 수 있는데 재생? 아 수도성은 괜찮아 관심 없.. 수도성한테 관심 없어서 얘네 좀 미묘하죠 지금 어떻게 올라가야될지 모르죠? 정신 못차리지? 그럼 쟤 얼마나 들어오는거야 수도성 한마리가 못봤는데? 아 기사가 좀 불편하네 법사가 건너와야되는데 법사가 안오네 아 이러면은 기사를 노려야지 이러면 고지대 보너스 안줘? 이게 나 고지대인데 왜 안줘 아 이거 회복줄거 같은데? 꺼져 아 아 얘네 행동소가 넥턴이니까 오긴 올텐데 만약에 여기까지와서 돌진같아서 오면은 나 뒤지거든요? 만약에 넘어진다 지금 체력도 애매한데 에이 설마 넘겨 몰라 이씨 염구 받고 죽을거야 죽더라도 생기술 많이풀렸다 아 얘 한큐 나올거같은데? 쟤만 잡으면 돼 아 그걸로 아주 소용없지? 뭐야 헤헤 왜 저래? 쟤 미쳤나봐 뭐 쳤어 아 근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못 올라온다는게 너무 좋아 상자로 막아놨을 보는데 못 올라와 대박이야 진짜 이 가격대로 뭐 잡을 수 있는게 없으니까 법사만 잡으면 돼 법사만 아유 지불길이봐 불타고 난리 났죠 오지마 제발 부탁한다 한번만 쉬자 한 번만 쉬어 아 누구 죽여야 되지 그러면은 왜 이래 도중 누구야 누가 죽을래 내가 살아나가는 거 감안하면 얘 죽이고 가야 되거든요 어쩜 저기 물이야 여기서 얘를 죽여야 돼 그러면은 자연 발화가 없네 이게 좀 크네 너는 죽었고 잘 가고 아 웃기지마 불바다를 만들어놨네 여기서 도망가면 나는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튀고 싶거든요 어중간하게 갔다가 못 때리는 일치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속을 걸고 행동력이 한 칸 맥스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 아 이런 못 때리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아 법사 안 오겠지 아 다 올 텐데 나 가야되나 그냥 법사가 여기까지 오면 아 법사는 버프야 내가 생각해 다음선은 그리고 뭐 강한 기술도 없고 법사 죽이는 것도 좀 애매한데 연소를 해서 연소 상태니까 이걸 써서 딱 잡을 것 같아 다음턴까지 끌면은 그냥 도망가는 게 베스트다 야 상자 다 깨졌니? 다음 턴이면 깨질 거야 상자는 가자 일단은 가사 행동을 보고 어차피 다음선에 도망가야 되니까 와 야 잘 탄다 오 잘 탄다 야 잘 탄다 이놈 킥만 하지? 뭐야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다? 어? 수도숭 잡고 빼면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거의 다 잡아간다? 일단은 성가신 기사를 잡았고요 기사는 달려와서 이제 기회용기까지 쓰니까 뭐야?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 얘 죽었고 아 이거 넘어지면 망하는데 쟤까지 못잡겠지? 어 얘는 그거네요 그 방어가 없네 일단 이제 죽여 연소로 죽일 수 있느냐인데 가속이 있으니까 좀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연소에 써 두자 어 잡았다 멀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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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해 자폭해 자폭하면 자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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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못 오지? 뜨겁지 너무 뜨겁지? 아 안 소용없어 마법방울이 높으니까 야 진짜 많이 잡았다 대박이다 좁아서 못 오죠? 부수고 올 생각 아무도 안 해 아 근데 쿨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아 이제 빠져야겠다 뺄 때가 됐다 둘도 잡았으면 이득이지 그냥 뺄라 그랬는데 뭐야 왜 뚫고 들어와 지팡인데 아 너 왜 나 이 뭐야 죽고 싶어? 아 나 근데 진짜 도망가야돼 가속도 없어 나 지금 가야됐네 진짜로? 못 도망가게 온건가 설마? 잘생각해 많이 갈 수 있네 일단 하나 때려볼까? 아이 근데 솔직히 이거는 에바다 그냥 가야돼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 아 여기까지 오면 안돼 야 잠깐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끝난거야 전투? 너무 좋지 이러면은 그냥 이겼잖아 파밍 좀 해보실까? 어이구 수도성금만 가진게 없고 사실 뭐 제가 원하는거는 기사죠 기사님 뭐있어 항구 열쇠있대 되게 중요한 놈인데 어떻게 잘 받아서 잡았나봐 아 이제 이제 여기 올라올 수 있는데 다 터져버렸네? 수도성도 없고 애매해 아 너무 너무 애매해 너무 애매해 잠깐만 아 많이 처리인데 경험치 너무 부족한데 나 캐스트 깨고 와야되나? 어 쟤 너무 여기 크다 아 노린다면 순찰자인데 이리와봐 노려치냐? 아 위치는 높이는 같잖아 노려봐 할 수 있어 킥만 해 이게 안된다고? 더 더 끝으로 와봐 아 저것만 되면은 그냥 다 잡아먹는건데 아 얘는 솔직히 너무 마망이 높아 58이면 오바야 근데 잡으려면은 100 데미지 꽂아야되는데 뭐기 떼하고 한번 때려볼까? 그럼 한번? 때리는건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9 데미지 아 근데 많이 오면 안되는데 좀 야 최대한 까놔 그렇지 이 정도면 했어 근데 궁수가 얘를 잡겠지? 아 이미 이미 강타를 때려버리네 모기 떼 걸고 아 이거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약한데? 얘한테 재생만 안 붙으면은 취열도 들어가있고 아 아 불바닥인데 그렇지 대기하고 재생이냐? 아아 이런 못잡는데 솔직히 이건 거의 못잡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일단은 깎고 어디까지 가야 한 칸이야? 7m 까지야? 올라와서 한 대 맞아줘 좋아좋아좋아 어 할만한데? 80 데미지? 80 데미지 솔직히 풀 스킬 쓰면은 아 나오겠지 탱던도 8 턴이나 했는데 올라올 생각이네 얘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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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아주 나한테 응급조치 좋고 이 쪽 아 수도성 못 이기는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죽이고 빼야되는데 너무 가까운데? 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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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 데까지 쏴봐 너 멀다고? 안돼 멀면 안돼 무시하고 빼야되나? 아 멀면 안돼 재생도 하나 남았는데 마법중에 마법방어력 올려주는게 있는데 그건 안쓰나보다 아 여기까지 뿌렸는데 이거 안나오면 안되는데? 여기서 다시 다시 진영을 짜야되나? 아주 우주 끝까지 따라올 기세인데? 아 쟤가 제일 문제인데 쟤가 좀 애매하게 온다 뭐야 얘는 이런 신문관 아 저 새끼도 거슬리는데 아 새칸 빠져 가속이 없어서 빠지기가 쪼끔 거지기하다 뭐야 와 같은 편한테 목이 떼서서 회복했어 미쳤어 지능 겁나 좋아 야 수도승 잘피한다 해피가 보정이 있나본데? 너무 잘피하는데? 내가 올라가면 고지대 보너스를 받는데 도망을 못 갈텐데 올라가버리면은 뭐야 아 죽을라고 이씨 일단 불 도망까지 가야되니까 이거 쓰고 못잡는거 아냐? 그럼 이거 그냥 걸어버려 그리고 도망가자 도망가도 기회공격하냐? 할거 같은데 느낌이 가속때문에 빨리 가죠 저는? 야 연사 아프지? 아 이제 많이 줄었어 4명만 잡으면 돼 아 얘는 좁아서 못가고 뭐고 아 궁수 좀 거슬리는데 궁수는 뭐 멀리서 쏠테니까 얘가 문젠데 이거를 안 때린다고? 붙인건가? 잘가 염구까지 있다 어 너다 다음 먹이는 너다 아 지금 소환하는거 오바고 Administration 거기서 쏘시겠다? 같이 맞으시겠다? 아 웃기지마 아 미친놈이야 진짜 개치사해 꿀빛했어 도망가야되나? 아무튼 수도성 하나밖에 안잡은건데 결과적으로? 아냐아냐아냐 아씨 두번치고 도망가면 딱 죽을텐데? 재생걸리는데도 못잡고 죽인다면 예지 아 근데 두번치고 틀면 내가 틸수 있긴한거야? 아 이거 못잡을거같은 두번치 쳤는데도 음 마법 안통하고 잠깐만 잠깐만 야 연수 안빠졌지? 얘는 죽은거같은데? 순찰자는 그렇지 잡았고 지팡이는 물리 그렇지 죽이고 도망가고싶은데 걸어봐 그럼 다잡았어 가진다 미쳤어 개치사해 야 이거 미쳤는데? 겁나 비열해 내가 생각해도 저걸 다잡네?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이런 이런 미친 게임 6천점만 더 모으면 된다 레벨업이다 그럼 야 근데 꽤 많이 잡았는데도 한세월이긴 하네요 빨리와 어딨어 빨리와 시간이 아깝다 와 모친 와 10% 확률로 물피해로 반사함 대기저항 10% 와 막 방어만 보고 마리스트 해야겠네요 당장은 솔직히 지금 끼고 있는게 더 좋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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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겁나 세고 아 다 뒤졌다 이제 안 뭐 몇명 남았죠? 두명 남았나요? 세명 남았나요? 둘이던 셋이서 이제 상돼도 안되지 다들 밥이지 나 이거 한번도 파밍 안했죠 어딨냐? 저기 있네 저기 저기 둘 있네 쟤네 둘 잡자 아 이거 고지되네 일로와가 아 이러면 어쩌라고 나한테 허 아이씨 이러면 나한테 어쩌라고 아 이거 너무 반.. 너무 반칙인데 이거는 아 너무 반칙인데 이거는 아 너무 반칙인데 이러면 높은데가 없다 이건 소환수로 어그로 끌어야 겠 딱 끌고와서 뭐 내가 안해서 니가 쑥 쳐맞은거지 여기까지 하고 일로 와야겠네 그럼 일단 일단 올려놔 파밍좀 하자 먹을게 많다 아 굳이 죽으시겠다? 살려줄수도 있었는데 굳이 죽으시겠다? 그럼 뭐 죽어야지 뭐 아 도망가자 쓰라고 자 종료 와 와 와 저걸 참어? 와 저걸 참어? 미친 미친놈들 미친놈들 한놈 받고 하나 더 그래서 죽은 놈 없냐? 없네 어 닿네 어 닿네? 미쳤다 사거리 안 닿을 줄 알았지? 요놈들아 근데 닿아버리기 여기서 안 닿지? 재생 인정 요정도 맞아줬으면 인정 고지대의 힘으로 보낸다 그렇지 완벽 얘 마법 재생이 아 방어 방어 올리기를 하면 되는구나 그냥 아예 너는 존재 의미가 없는데 그냥 몸대라고 준건데 열심히 싸우네? 물방 좀 까주면 좋지 어차피 방표 올리겠어 의미는 없겠지만 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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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올라와봐 이미 이미 이겼네 반사했다 또 반사했어 반사 확정이구나 난 10% 확률인줄 알았는데 10% 데미지로 반사한다는 뜻이었구나 잘 가고 너무 나약하고요 큰거는 주워가자 큰거는 주워가자 아 이리와 빨리 어 무기 넉넉하고 아싸 드랍률 보너스 아 야 물약 말굽버섯으로 물약을 창조하는 책이다고 하네요 물리 방어 물약? 별게 다 있네 아 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얼마 올라가는데 방송 얼마나 한거지? 아 오늘 되게 한거 없다 오늘 진짜 한거 없다 나 묻혔다 아무것도 안했네 아 두시간밖에 안했네 왜왜왜왜왜왜 못주워 뭐야 내놔 내가 못줍는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와 무게 겁나 많아 아 주웠네요 필요한거 사실 뭐 이제 그냥 통보다도 저걸로 그냥 바리게이트 세우는게 굉장히 효율이 좋네 그냥 쉽게 이겼네 이리다 이리로 걸어 나가면 그냥 나가는거 아냐 탈출한거 아냐 그냥? 탈출한거 아냐? 저 끔찍한 고양이 날 데리고 나와줘서 고마워 이거 공기는 훨씬 더 맑네 야생적이고 자유로워 마치 나처럼 내가 누군지 기억나서 난 마흡사 고양이야 하지만 그 냄새나는 주무자이니까 날 버리고 가버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야 나쁜 마흡사네 나는 그리핀처럼 그 사람을 지켰다고 근데 그 비어라니까 난 두고 가버렸어 왑사 고양이를 지키고 싶어 했던거 같애 고양이 사역마 소환 새로운 기술 아 이렇게 요새 빠져나가주면은 뭐 주나봅니다 받았습니다 어 많이 천개검치 생겼어 미쳤어 시전자의 레벨과 선수 레벨 따라 아 고양이 사역마 소환 너 많이 봤으니까 바꾸자 고양이 소환 냥냥 헤엑 생명률 60이야 위치를 바꿉니다 선택한 지점을 도약합니다 와 겁나 신기한거 많네 얘 좋다 헤엑 개삭인데? 아 근데 너무 그렇게는 못 바꾸는구나 나 탈출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형 의도하지 않았는데 탈출해버렸어 돌아가자 아직 나 복수해야돼 피가 고프다 레벨업도 했어요 5레벨이에요 백면이 왜 이렇게 높아졌냐 어 능지 능지 30 가까이 된다 이건 좀 아껴 두죠 나 이제 화염구 데미지 몇이야 염구 데미지 40이 됐어 묻혔어 종료됐어 탈출 아래에 있는 그 남자애는 어떻게 해? 가보자 뭐 가보자 의도치 않게 탈출해버렸습니다 이거참 이거참 근데 저기 도적인 애들은 막 순간이동해서 나 때리던데 여기도 복사해야.. 복수해야되는데 3만점만 더 모으면 되네 아 이미 탈출했지만 돌아갈 수 있지 오오 탈출했네? 탈출했음 아 가봐 있을 수도 있어 얘기해주자 나 가면 된다고 이제 탈출했네 더러운 새끼 저거 내가 지를 구해줬거늘 상도도기가 없죠 괜히 구해줬죠 가자 혹시 이 쇠로 되어있는게 무거워서 내가 못뜨는건가? 보통 하나 들면 얼마야 무게 뭐 10이네 빨리 전투사합시다 보통 뭐 일로 오겠지 그러면은 여기를 막자 이리와봐 노는사이에 금방 돼버렸어 사실 나는 마법 그 대미 그런거 생각하면은 그냥 고양이가 낫겠다 고양이가 되게 가성비가 좋아보이네 이러면 양쪽 사이드로 와야되죠? 좋던 싫던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거리상 일로 올지 절로 올지 모르겠다 한번 더 붙어보자 이렇게 막자 가성비 좋게 넌 안가자 다람쥐야? 어 좋아 대학선으로 막았죠? 어 뒤졌다 어이 너무 근데 애매한데 여러분 여기로 올거 아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이걸로 막아 아 저 뒤까지 싸야되는데 어 잘가고 어 불 데미지 겁나 들어가고 야 근데 왜 이렇게 안달았어 나 연구 데미지가 몇인데 도른자네 고향이 사형반 두칸이나 먹어? 고양이 사형반 진짜 좋아보인다 와 이게 안단다고? 에반데 에이 연속 가석 내가 다리 부상 걸려도 사형반은 어떻게 해줄거 아냐 와 아프겠다 야 에이 앱한데요 어 언제 탈출했냐 얘는 어 다 탈출했네? 아 얘 빼고 경로하면 어떻게 돼? 일로 도망가야겠다 고양이를 소환해서 와 겁나 세다 데미지 에 manage 에이 에? 어 잠깐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한데? 화신은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은? 나는 세 칸인데 일단 빠르 깔고 자리 교환하고 아 여기선 또 안되냐? 아 왜 안돼 그렇지 8미터 거리 이동 경로가 막혀있어 아 잠깐만 너는 알았어 나갈 준비 저 법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얘 뭐 어떻게 싸울 생각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아 버틀만 해? 아 버.. 좋은데 고양이? 체력이 많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훨씬 좋은데? 어차피 몸빵하는 거 외에 역할 별로 없는데 나 염거 한번만 더 쓰게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각도 예쁜데 진짜? 묻혔는데? 뭐야? 어 쟤는 손해 아냐 이러면은? 어디.. 수도승부터 하나씩 제거해볼까? 너 다리부상 나왔냐? 어 나왔네 언제 나왔냐? 업산 적 있으니까 이거 돌아오겠다는 거 아냐? 일로 고양이 소화하는 쿨타임이 있으니까 한.. 한 걸음만 이동하자 고양이 힐링 야 이거 좋네 힐링이 나한테 안 써도 좋아 미친 스킬이야 모든 대상이 출혈이 된다 나는 해골 밖에 없는데 어떻게 출혈이 돼? 난 아니지? 난 아니네 영중률 보너스도 있었나? 아 너 무슨 점프를 못하냐? 됐고 올라와봐 빨리 와 지랄 말고 이거 데미지 얘네 물방이 없어가지고 그냥 데미지 하나 내둘러 해도 되겠다? 딱 지 거리만큼밖에 못 가네 아 질병 뭔데 어어 저렇게 되는구나 그냥 고양이랑 자리 바꾸면 되니까 이거 좀 심했다 야 에잇 이렇게 둘러싸기 이끼 없기 뭐야 갑은 염구 염구 같은데 너무 기를 이씨 어이 기용격이 뭐 이래 얘를 치우고 여기다 염구를 쓰자 그러면 아 꺼져 어이 같이 데미지 입었네 염구 쳐먹어 이것도 먹어 애매하게 샀어 너 죽으면 나 진다? 죽으면 안 된다? 너랑 교환해야 되나? 어 졌다 아 쟤 좀 애매하네 저렇게 좀 쉽게 갈 줄은 몰랐는데 죽었네 죽었네? 어 생각보다 빡세구만 저 순간이동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하네요 저렇게 되면은 쟤를 버리자 쟤를 두고 지금 사령설이랑 물리 데미지로 오는데 내가 물리방화력이 좀 필요하네 이렇게 되면은 얘를 죽이자 와 근데 너무 너무 초심 너무 역겨운걸? 미친놈이잖아 여기서는 화신이 효율이 꽤 괜찮네 너가 빠져야겠다 너가 빠지고 얘가 들어와야겠다 염구 쳐먹어 어? 야 마방이 50 사실 50 가까이 썼는데 한 번에? 아 멀어서 못쓰는구나 경로가 막혀있대 무친게임 와 저것도 막히네 와 저것도 막히네 잘가고 도망 도망 도망이야 이씨 어디서 아 아 너무 똑똑한 플레이야 아 놀라고 있어 너무 똑똑해 아 나 뭐 배울 수 있나 하면 좀 말이라도 걸어볼까 사령설 좋은것 좀 줘봐요 왜 전작에 비해서 좀 약 좀 내 취향이 아니야 쟤네는 솔직히 사령설에 약하다 어 이거 가야겠다 쟤네 물리방어 자체가 없네 피해량은 자신의 레벨을 기반해 증가합니다 갈병 상태가 되고 건강이 감소합니다 이걸로 가자 이거 효율이 너무 좋다 쟤네는 거부할 수 없는 효율이다 어디 보자 아이고 감염이다 아 부푸른 송장이랑 화신은 저렇게 저런 계열인 애들한테는 좋을것 같고 전름바리가 문제였으니까 이거를 뺄까 다른건 다 좋은데 굳이 말하자면 감염 가자 감염 범위가 어떻게 되지? 13미터야 야 겁나 좋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방 나오겠는데 이정도면 감염 쓰고 염구 쓰고 묻혔네 묻혔고 어 기억 슬롯도 올려야겠다 다음 재능은 뭘 가야될라나 원소치나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거 말고 그 마법의 크리티컬 뜨는거 가야겠다 재치도 올라가니까 재치 지금 몇이야? 10이니까 10%네? 좋네 나 그리고 재간동인가 뭐 있어서 또 추가도 받지 않나? 5% 추가된 15%네 야 되게 높네 그러면 가서 한번 데려오자 어 수도성이는 뭐 갖고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겠지 또 뻔하지 뭐? 저 새끼 죽인다 여기선 풀이야 응 감염 아싸 반피 야 감염 3톤 밖에 안되 쿨? 어 염구 쓰고 에이 에이 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염구 쓰고 바라 쓰고 야 집에 가자 아이고 잘했다 야 집에 가자 하하하하 개치사해 하하하하 존나쌤 아 이거 소환수도 해놔야겠는데 둘 잡았구요 자판기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사기인데 근데 이거 솔직히 나는 뭐 이 기능이 없었어도 걸어서라도 도망을 갔을 거기 때문에 깨기 위해서 뭐 그렇게 사기는 아니구나 아 진짜 세다 사령술 근데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심지어 피읍까지 되는거 아냐 여기다가 어 쟤도 물리피해가 들어가네 저렇게 되면 어 쟤도 물리피해가 들어가네 저렇게 되면 수도승 아 나 근데 이거 도망갈 수 있는 위치야? 어 뭐죠 하수거들? 아 저기도 살출론가보다 진짜 아 나 소환수를 뽑았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어 얜 죽었다 하하 그러면은 아 너나 맞네 어김나 어떻게 오지 얘네 이러면 얘는 솔직히 뭐 위협이 전혀 안되고 어 거머리하면 출혈을 자기 피를 빨 수는 없을거 아냐 어... 이게 또 이렇게 돼? 아 나 이것까지 써서 그냥 잡고 나올걸 출혈을 죽냐 저거? 아 너 열었니? 아 이것을 열었다고 나와야지 음 좋아 체력 너무 많다 물리방어에 출혈이 보호되었습니다 구 데미지 안달거 같은데 뭐야 나랑 바꾼거야? 쟨 죽었고 아 잠깐만 나 가서 걸렸으니까 가면 돼 그냥 가 씻고가 염구 처먹고 아잉 좋네 아프겠네 이것도 먹고 잘 가고 얘도 800 주는구나 아 좋네 얜 어차피 죽었다 쟤는 얘는 감염이랑 흡수 콤보하면 끝나네 어 1대1이네 그러면 감염 흡수 방패 올리기 예에이 예이 와 개사기 개사기 너무 쎄 와 야 센데? 배우 공격 플러스 치명타야 다리 부상 와 이거 아프다 거기다가 순간이동 거기다가 순간이동? 야 깜찍한 쉐기 안통하지? 이건 안통해 소환 아 뭐야 파밍을 해 미친놈아 파밍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연기 안에 들어가 숨어있자 연기 안에 들어가 숨어있자 혼내줘 하늘 때리고 자폭 탁 뻥 어우 야 물내면 겁나 많이 들어갔어 야 사령술 쎄다 사령술 전사하면 진짜 쎄겠네 아 나 물량 먹으면 자존심 상하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나 물량 먹으면 먹지마 꺼져 일로와 아 먹지 말아버려? 야 먹지마 자존심 지켜 아 뭐야 야 무슨 배우 공격을 매번 해 아니 노쿨이야 저거? 아우 말했으면 잡는건데 아우 무슨 매턴마다 하냐? 몇 손전에 맞은거 같은데 아우 아우마 아우 아우 압 아우 어 열 데미지 꺼지세요 와우 도망가지 위치가 너무 안좋다 위치가 너무 극혐이다 도망 야 근데 이제 9천이야? 캐스트 깨니까 만씩 주던데 얘네 뭐 좋은거 주겠지?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믿는다 주겠지 어디갔어요? 아니 내가 멀어서 안보이는건가? 아 미친 아 새끼 곱게 안가고 건방을 떤다 이거지? 헉 한방 치 웃기는 새끼네 저거 뭐냐? 아 아 뭐가 이게 안닿아 쟤는 닿았는데 제일 센거 두개 박아 모든 면에서 물방마방 다 까놔 아 뭘로 좀 펼수있게 이건 고양이 써야겠는데? 뭐 그때 안통하고 아 깜찍하고 아 깜찍하고 아 깜찍하고 마나 까두고 또 까고 연소까지 쳐 자녀 안 까이겠지 지금 물공으로 잡으면 되니까 어 얘는 잡겠는데? 이번에? 아 웃기지마 아 솔직히 마딜만 있었으면은 그냥 마딜로 그냥 잡았을텐데 아 너무 애깁고 아 이거는 이거 써야겠다 흡을 좀 해야겠다 아사 풀핏 3번 1600 경험치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방울에 올려 고양이 뽑아가지고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하네 어 나 죽어? 죽니? 여깄또 지체가 왜 유효하지 않아? 안되겠구만 아이 아이 에? 나 안움직였는데? 넘어지고 아 저리 꺼지고 불 회복은 사치다 자존심의 문제다 회복은 아껴놔 어 얘들 이것도 타고 올라와? 그 정도 능지가 있어? 뭐야 침묵을 왜 걸어 얘한테 어디 보자 일단 걸고 어 쓰고 어 쓰고 방금 살지 않았나 먹고 부패 때문인가 부패 아 부패 때문이었나 보구나 아 정신 못 차린다 게임 너무 많이 했다 몇 날 며칠 게임만 하면 살았더니 맛이 가버렸나 봐 내놔 내놔라 너의 체력 죽어라 아 침묵하는 애들 너무 경험차 안줍니다 오바입니다 부활의 두루마리 재생의 두루마리 120원 아 안면 추출기가 나오네 우리 열쇠 순결 금욕 금욕 어 별로 내가 쓰기에 좋은 건 안 나왔다? 그건 아무래도 저쪽 뒤로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그정돈 것 같고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실망했어 아 돈을 갖고 있네 골렘들이 늪으로 통하는 하수관 어오야 열어봐 가보자 아하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늪이군요 실 뭐 늪은 뭐 독 같은 게 많아서 보통 사람들 싫어하지만 저는 뭐 언데드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싶네요 방울이 올라간다 나 바지 아직도 이따고 끼고 있었어? 아 너무 민망하고 이제 올라가서 복수하자 더러운 법사놈들 뒤졌어 진짜 고생 그렇게 시켜? 아 좀 6레벨이다 이제 잘 잡았다 잡는 게 맞나 봐 겸치가 아주 탐스럽네 파밍하러 가자 아 내 생각에 상자는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남지야 언제까지 올 거니 너희는 뭐 불만인 건 아닌데 조금 거슬리네 가자 아 다음 뭐 찍을까 고민되네 사령술 찍는 게 맞나? 아 근데 6레벨 내도 스탯 줄 거 아니야 아 못 찍지 모든 마법을 다 찍어야 되나?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찍어도 생각하니까 아 너 일로 왜 오니 아 나 아래층 좀 보내주지 아래층 가고 싶어요 아래층 보내줘 아래층 보내줘 뭔데 저번에 도망갔던 데죠? 뭐야 저거 필병사의 노래 나 이거 안 가져갔었구나 저번식엔 뭐 한 줄 알았어 어어 이걸 이글거리는 당검은 좋네 실전형이잖아 아 이제 무게가 좀 오락가락 하네요 엘프 재수 아직도 저기 돼있네? 쟤 풀어줬나봐 한번 나가니까 이러면 양쪽에서 못 오지 난 고지대에서 때릴 수 있지 그러면 들어와 아 얘네 떨어져 있는 거 여깁고 어떻게 데려야 될까 쟤는 뭐 안 걸리네? 아 염구 염구 처먹고요 어디 보자 하나 보내고 야 딜 좀 봐 쟤는 죽었네? 너도 죽어야지 어디 보자 어 얘는 그거네 마방만 있네 깜찍한 녀석 깜찍한 녀석 오시겠다? 아 아이고 여기는 뭐 물리질을 하려면은 그걸로 오면은 두대 때려야지 상대 두개 깨야지 아니면 뒤에 있는거 하나 깨던가 가속을 걸어주네요 오 오 얼음갑주 내가 저런 애를 건드렸어 얼음갑주 쓰는 클라스 좀 봐 극혐이야 얜 죽었고 감염받고 죽죠 어 잘가고 내가 얘를 여기 잡아야되는데 내가 얘를 여기 잡아야되는데 0으로 와봐 여기 안 닿아? 애매한데 그러면? 고지대 고지대 예스 상자 해소하고 도망가야겠다 하하하하 야 겁나 빨리 온다 얘 미친놈 미친놈 와봐 어디가세요? 뭐 어디가 너 뭐해 미친놈인가? 안될거 같으면 안된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그냥 행동해버리네 좋네 상남자네 진짜 와우 너희 대장님 건너올 길인데 불바다 만들어도 되는거야? 그럼 안되는거 아냐? 아홉방어 땜에 우박 안걸리고 어 걸어오네? 뭐야 격려 열심히 일하라고 돌아가는것 봐 정직한것 봐 미쳤어 깜찍한 쉐기 깜찍한 쉐기 고지대야 잘가 왜이렇게 세냐 나 넌 일로와서 셔 와 그게 다 거기서? 뽑았는데 단검 두번 써요 아 단검 아니구나 어 야 물리까지 까겠다 묻힌 피지컬을 보여주겠다 나 방패 나 방패올리기 어디갔어 너 방패 부서졌니? 나 방패 부서졌어? 언제 부서졌어? 아 방패 왜 이거 주먹질을 하고있네 언제 부서졌어 나 진짜 기억도 안나는데 왜? 쟤 혼내줘야되는데 어? 왜 그거야 그래서 뭐 맞추니까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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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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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 넌 죽었다 넌 죽었다 그렇지 그렇지 많이 깎고 아니야 웃기지마 야 미쳤는데? 제법이잖아 하지만 너는 물리 딜을 허용해버렸지 그럼 안됐어 안됐어 이색이야 쟤댔다 쟤댔다 생각보다 안찼다 쟤댔어 쟤댔어 먹어 서버 와 어디까지 달려가지 뭐야? 풀렸고 훼어 assa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아,ま신다고? 이 시국에? 나 갈 수 있냐? 길이 공격 있기는 한데 아, 나 근데 솔직히 갈만 하다 가자 심형타야? 잠깐만 야 아 그건 아니지 무슨 치명타 같다 묻힌 놈 여기 상자 미쳤긴 했다 솔직히 상자 이 쟤한테 쏠 수 있냐 근데? 저기는 못 쏘는구나 얘네부터 처분을 해야겠네요 이야 딜이 무슨 아 방패 없는거 진짜 너무 역겹습니다 아 자아 네? 저기 급발진해 뭐야 아 따가 와아아아 무친새끼 쟤 솔직히 감염 맞으면 죽고 아 역겨운데? 아 무슨 빗나가아 되질라고 진짜 이씨 아니 거기서 닿는다고? 어? 빙결술사 빙결술사는 기름 못 깨지 와아 독한 놈들 저거 어떻게 잡지? 잡곤 못 갈거 같은데? 아 이거 지금 망했는데? 아 야 왜이렇게 왜이렇게 얇아해 뭐야 왜이렇게 얇상해 어 여기서도 맞는다고? 아 말도 안 돼 아니 야 나 높은데 있는데 너 저건 좀 아니지 이럴거면은 그냥 나 죽이고 도망갔지 이럴거면은 여기있는 애를 죽이고 도망가자 그럼 자살 아싸리래 이렇게 된거 뜨겁고 아 방패가 필요하다 아 방패 어디다 두고 간거야 잘 가고 잘 가고 왜 절로가? 와아 순간이동하는것좀 봐 무쳐어 하아 uite 얘랑 놀아라 간다 두 칸만 간 다음 순간이동하면 되지 뭐 쭈오오옥 잘 있어 아이고 아이고 방패가 없어 방패 주세요 좋은걸로 좀 줘봐 눈치까지 좋은것좀 줘 와아 겁나좋아 묻혔어 어 재생을 걸러야되나 이정도면은? 재생을 거르고 대기술? 아이고 아아 아 근데 재생은 너무 효율이 좋은데 내가 안쓰는데도 좋아 심지어 이건 안돼 이거를 가져가 차원번개를 야아 그림이 아 차원번개는 가져가자 어 나 이거 방패를 안끼고있냐 어떻게 된거냐 돈도 좀 받아가야겠다 꼴을 보니까 꼴을 보니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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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 새끼 이거 알아서 딱딱 맞춰주면 되지 고맙다 방패를 왜 버린거지 근데 이해가 안되네 방패 어딨어 방패 판매란에서 보였어 왜 안낀거야 나 실수로 잘못 눌렀나봐 이해가 안되네 어디보자 송장 빠져라 송장은 솔직히 지금 쓸 기술은 아닌거 같았다 어 물리데미지 꽂는건 진짜 예술이긴 한데 암튼 아니야 진짜 이길 생각이면 가속까지 거르고 스킬로 딱 박아놔야되는데 가속조차도 거르고 스킬로 꽂아야되는데 그래 가속도 걸러 오로지 딜 눈에 띄면 뒤지는거야 한손을 비워두면 넘어뜨리기가 있어 되게 좋다 넘어뜨리기가 너무 좋은데? 나 이걸로 얼굴까지 뜯어가겠다 죽이고 기사하나 잡았으니까 기사하나 잡았으니까 건더 편해짐 아 고민된다 뭐하지 나? 흐읔 소화물이 이렇게쎄죠? 소화물이 이렇게 쎄죠? 아 사령술 찍자 이제 슬슬 아 사령술 가자 사령술 너무 안찍었다 데미지에 너무 환장해서 안찍긴 했는데 이렇게 안찍을 정도는 아니지 솔직히 내가 소환하고 가도 상관없었지 저새끼다 뒤져서 너로 묻힌 데미지 참 나다 죽냐? 와허허허 아셈 아 잠깐만 저거 아니야 이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감도 안 온다 여기서 사령술을 다 꼴아박은 다음에 던져버릴까? 순간이동으로 너무 양아치인가 그러면 여기가 써봐 데미지 들어간거야? 안들어간거 아냐? 어 4개나 필요해? 덤벼아 헉 한방? 한방 어 야 잠깐만 아 수도송 됐네 어 수도송이 됐는데 안 덤빈다? 마치 안 된 것처럼? 그럼? 아 이새끼 뒤질라고 진짜 먹어! 넌 다음 눈 돌아오면 죽은 목숨이니까 얘를 가자 잘가렴? 잘가렴 어 뭐야 어 잘가고 야 진짜 겁나세게 때리고 가네? 미친놈이네 얘는 흡하면 죽으니까 가속 어디갈라고 흡편하게 해줘야지 당검 어차피 이제 마디라 없죠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고 뭐야 야 안죽어 받으시고 와어잇우 제법인데 재베 안죽었냐 방금 연소가 안걸려있고 걸쳐걸쳐 걸쳐 걸쳐 염구쓰고 발화쓰고 야 너무 사기다 너무 양아치야 대기술 올려준다 미쳤어 묻혔어 오프라운 치명타 데미지 겁나 세 내 얼굴좀 뜯어 가자 너 얼굴 내놔 나 오늘부터 고등심판관이야 뭐야 이거? 내가 어디서 죽었어요? 나 이거 죽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이건 어떻게 쓰는거야? 아이템보다 집어넣는건가? 아 무기에 넣으면 물리피해 어 목걸이에 하면 와바피해 뭐 이런건가보다 기어이 대기술까지 손을 대고 마는데 완전한 마법사가 되버렸어 소환소는 필요없겠는데 이 정도면? 네? 뭔 깡딱으로 날라오는거야? 뭐야? 아 나 근데 방패 또 어디갔어? 나 방패 자꾸 벗어? 나 왜 자꾸 방패 벗어 내가 뭐 잘못 건드렸나봐 뭐를 기지개 맞는 부분이고 어 새드나 때려 건방지게? 죽어 아이가 좋아하는 곰인형 너 이름이 뭐냐? 너가 설마 그 딸아이 그건 아니겠지? 아니긴다 고급 양장본 고급 양장본 저런것도 있어? 야 딸이면은 딸 얼굴 가죽이라도 벗겨서 보여줘야되나? 아 다 잡았다 진짜 지하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 쟤는 뭐 열쇠를 준것도 아니고 뭐야 대기술도 배워서 가자 어 대기술만 배우면은 완전 마스터야 마스터 클라쥬 마스터 클라쥬 마스터 클라쥬 아 일로도 나갈 수 있구나 와 나가는 길이 세 개나 있어? 아 배타는 것까지 하면 네 개인가? 엄청 많네 어이구 잠깐만 그 따위로 내려오라는 얘기 아니었는데 순간이동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돌아가서 대기술도 배워야겠네요? 뭐냐 여기는? 아 너무 빨리 깨버렸는데? 너무 빨리 깨버렸는데 아 좀 더 무한으로 즐길라 그랬는데 어디보자 아 3시간 반 정도밖에 안했네 아 이거 화질을 올려놔가지고 네이버 TV에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네이버 TV는 편집법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작에 탈출했는데 뭐 없나? 리액션 없어? 탈출하셨군요 흑유흑유 뭐 이런거 없어? 아예 소환술 빼고 대기술로 갈까? 대기, 대, 대기술로? 돈이 좀 부족하네 근데 그러려면 쉽게 팔구요 저거 좁으니까 갖고 있자 아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세공품이다 세공품이다 어 살차주는 녀석 없겠지? 대기술 이, 이, 이가 필요하네 양아치네 고등심판관 얼굴 가죽 못파네? 유감 유감 대기술 누가 알려주더라? 대기술 알려주시는 분 그, 내가 내가 떠나보내지 않았나? 세미인가? 에헤이 잠깐만 돌아와 내가 다 해방시켰어 마지스터가 없다고 이 땅인제 딸레비는 어디서 구해오냐? 딸레비를 뭐 다른지역에서 구해오는건가? 나 레벨업해서 불기술을 알려주지 않을까? 몇이야 5인데 아 6레벨은 돼 알려줄라나? 새로운 마법을 갖고싶습니다 마법을 알려주세요 나의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제발 와 이거 존나 세다 아허어엄 아주 강력하다 까먹고있어 존재를 나 왜 저거를 안 샀지? 다음에 산다고 까먹었나봐 겁나 강력하다 데미지 80이야 그러면은 마법사도 그냥 마법 방어력 한 번에 사라지는 거든? 더따? 더따? 야 어떻게 얼굴 가죽 안해줘 좋은 가죽인데 일단 세개 팔자 아 이거 대기술이 아니라 물의 현자가 필요한거야? 아 물기술이구나? 물기술은 물의 현자라 그러네? 특이하네? 수리용 망치 밧줄 아 나 안 쓸거같으니까 그냥 팔자 좋은거 좋은데 팔아야될거 같다 아이 아쉽네 나중에 더 좋은거 주겠지? 초신성 내꺼야 내놔 왜 그걸 눌렀을까? 아 왜 그래 아아 하자 있는 기술 빼 아 솔직히 너 좀 아흠흠흠 아 기술리 나 너무 좋아 염구보다 더 강력하네 자연 봐라 이 콤보가 너무 좋은데 이것도 좋긴 한데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화신 꺼져라 난 더이상 이제 소환수같은거 필요없어 이게 빠져야될거 같은데 굳이 말하자면 어 근데 이거 1턴이야? 어 됐다 좋다 초신성 이거는 필썰기네 거의 뭐 거의 필썰기네 기억도 찍어야될거 같은데 근데 이 이상 슬롯 늘어나도 좀 정신없죠? 야 이거는 그냥 청소야 청소 이제 NPC 다 죽여버릴까? 아 대기술을 알려주는 놈이 없네 다른 마을 가면 또 나오겠지 뭐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될까? 첫번째 갔던데로 갈까? 정신없으니까 아 거기는 좀 아 좀 가까운데로 갈까? 아 이거 좀 크게 좀 봐봐 포인트가 하나 둘 셋이죠 일로 가거나 아 여기가 제일 가깝네 이렇게 이어져있네 여기서부터 보죠 잠깐만 여긴 어떻게 가는거야 그러면? 아아아아 아 여기 길이 있구나 그럼 절로 가야지 어떻게 가는거지? 일로 가는건가? 일단 와봐 음? 어떻게 가는거야? 동굴 구멍이 있다는데? 내려올 수 없나? 내려오는 길이 아닌데? 여기있네 구멍 여깄네 어떻게 가 저기를 아 지하로 가는건가 보다 네? 뭐야? 뭐야? 아 야 잠깐만 여기 어디야 빠졌는데 나 어딘지 몰라도?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떻게 간거야 아니 뭐 아 일단 와봐 아 저기서 가지면 안되지 여기가 오토에 가죠? 아 일단 와봐 일로 왜이렇게 느려 빨리와 초신성 야 이거 진짜 개멋있다 사령수는 얼마나 쓸까? 단일 데미지 쓰러간 아니 이거 데미지 데미지 너무 사기다 어 지금 연구가 40인데 미쳤네 저거는 좀 근데 좀 연구도 세긴 진짜 미쳤네 여기서 갈 수 있나 보네 이렇게 아아아아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깜빡문 담기지 않았어도 탈출할 생각이 없어 흑미들 멘탈 난 몰라 얘가 착군 녀석이 있는데 어 어 얘가 친한 녀석이 구해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어 그래 난 간다 뭐한대냐 여기는 진짜 뭐하는데 여기 나 다 클리어한거 아니었어? 담겨있네 여기가 거긴가 보다 나 지하 내려가는데 이게 그 입구겠지 대기술 없어도 되겠지? 대기술 없어도 되겠지? 지금도 충분히 센데? 완전 그랜드 마스터네 나 겁나 쎄 그냥 마법 다 쓰고 있어 한번 써보자 아 범위가 엄청 그렇다 미안 아 이런식이구나 가자 가자 나와봐 아 진짜 그래 초신성 갑니다 아아 님 깨졌네 진흥설득 진흥설득 조용히 하라고 차분히 제안합니다 마리스터가 온다면 모두 공격인 척할겁니다 아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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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거 없구요 뭘 봤어 아 야 뭐야 요새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건가요 음침한 숲 늪에 있는 은신처에 대해 들은적 있어요 근흥술사들이 숨어있는 곳 경비병들 내가 다 죽였는데 미친놈들이 밑에 많았죠 솔직히 살점 골렘도 만들고 여긴 안전하지 않아 밖에서는 해골들이 이를 갈고 있어요 해골이? 어 탈출하자 뭐래 탈출할건데 아 여기로 탈출할 수 있구나 진짜 탈출할 수 있네 자 간다 뭐야 이거는? 어 살아있네 사람이네 여기 문도 부셔버려 꺼져봐 꺼져 나 신성쓸거야 아 굳이 와서 처만냐 쟤는? 이거 안다네 이거는 아아 아아? 아아 여기도 있네 저기 어 이런식이구나 맵 구조가 저기만 열어보자 그러면 여기도 열어봐 여기는 뭐 굳이 갈 필요 없는 약간 나가는 맵이네 쟤네들 처리하면은 경험치 여기 다 먹는거 같네요 아마도 하염고 아 너무 좋아 하염고 여보 내 취향인데 간다 야 엘피 피부는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지만 그의 얼굴은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공포 황홀함 연못의 수면에 요동치듯 그의 얼굴이 번뜩여갑니다 시선이 당신에게 고정됩니다 어 얘 그거 아냐? 침묵계 어디서 만난적 있냐? 눈물이 흐릅니다 뭐야 함께 나가자 악수만 해도 죽을거 같애 어서 떠나 아 그래 거래 혹시 가능하냐? 안되고 쟤네 죽이고 오늘 마무리 해야겠다 오늘 오늘 너무 진행 빨리 했는데 나 원래 뭐좀 해 이런 게임료는 이렇게 빨리 하는게 아닌데 내가 너무 엉성하게 빨리 끝내버린거 같네요 아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러면은 선빵 때리자 하아 한놈 가까이 오면 다른 한놈 순간이동으로 끌고와서 초신성으로 밀어버려야겠다 플랜 짜였고 수암업 쓸것도 없네 이제 이리와봐 아 이거 몇명이야 아 네명이야? 격려하고 난리났죠? 어 어 너한테 한번 써보자 쟤는 솔직히 죽은 목숨이잖아 이미 이리와봐 오라고 어 왜 안돼? 아 멀어? 아 지금 얘는 죽이자 와우 그냥 좀 안해준다 와허허허허 불바다 종료 어 걔도 죽었네? 쟤 마오포음악 미친듯이 높죠?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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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이펙트가 너무 별론데? 쟤 뭘로 죽이면 되나 이제 그냥 불바다야 둬도 되겠어 그냥 이거 한번 써보자 차원 번개 어어 500경험치 개쌤 야 미쳤는데 초신성? 무슨 시너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데미지가 미쳤어 다 죽였습니다 나가면 뭐가 있는거 같... 나가면 뭐가 있는거 같... 너 친구 중에 마지스터 있냐? 아... 어어 역시 있구만 회복약을 이렇게 쓸 때가 오는구만 맛있게 먹고 어... 근데 팔라덴은 어디 간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여주네 어? 니 동료가 팔라덴이냐? 아... 교단을 거역하는 마리스턴 얼마나 있는거야? 어... 달리스와 알렉산더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담 주어는 뭐... 어... 먼 북쪽의 보육원 원장이야 아주 좋은 사람이지 당신 제게 두 번째 삶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어... 그렇구나 언데드의 몸을 곰깨하는 독서를 연구했다 물의 현자... 야! 대박 물의 현자 나왔어 어... 아 어떡하지 물 쓸까? 아... 어떡하냐 이거 나 물의 현자 있으면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 여기 방어정만 놓고 보면은 어 잠깐만 아 근데 다 필요 없는데 아 마고의 반지가 솔직히 좋은데 당장 안 쓰니까 바꿔놓고 뭐... 어딨어 그거 피 와... 이거 배운 날이 오네 피네디임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부패 손길이 빠져야지 부패 손길이 빠져야지 온천지 피로 덮는다 어어... 이렇구만 물기술 중에서 우박 떨구는 거 좀 매력있던데 근데 솔직히... 행동력 삶 먹을 기술은 아니지 너무 많이 먹긴 한다 그럼 물의 현자 중에 기술 좀 보고 올까? 어디로 나가냐 근데 순간인성서 밖으로 나가야되나? 여기는 쥐가 있네? 쯔 쥐까지 굳이 구해줄 필요가 있나? 에디야 이름이? 아 이름 구해줘야지 쥐한테 이름이 있냐? 아 근데 게임 너무 재밌다 이거 진짜 24시간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문이 안 열리네? 아... 보호돼있어? 가자 그럼 부셔 어 진짜 세긴 하네 이글거린단검이 이글거린단검 이글거린단검 데미지가 뭐 화염구 못지 않은데 가자 여기는 무엇이... 어어 순간이동 지점이네? 아 끄고 싶지 않다 슬... 이거 업로드하는데 너무 오래걸리거든요? 영상이 한 40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영상이 진짜 고사양 게임 수준이야 용량 하나가 한편 한편이 너무 업로드 오래 걸려서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보통 업로드 거는데 심지어 그게 있거든요 유튜브는 영상이 업로드돼도 화질이 처음에 360 막 이렇게도 올라가서 1080까지 올라갈 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릴수도 없고 참으로 불편한게 많습니다 여기는 끝났네요? 여긴 뭐 아닌거 같고 올라가자 저기 뒷길 있는데 한번 올라간 다음에 아 반대쪽에서 막아놨대 그 겸이고 절로 한번 가보자 어차피 순간이동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하...하...하...하... 물기술 아예 배우고 갈까? 물이랑 대기기술이 시너지가 되는데 둘다 갖게 됐습니다 안찍었는데 대단해 대단해 지하 터널이래 헉! 뭐야 우와 저거 불기술 안 통하는 애들 아냐? 아 이래서 물기술을 준건가? 아 이런 애들 잡으라고? 아 물리가 좀 약하네 달팽이 화염 공주래 공주님도 계시는군요 뭐 어떻게 나갈 수가 없네 그럼 여기서 그럼 순간이동 빼고는 일로 내보내줘 일로 내보내줘 여쭤 길이 있긴 하냐? 어? 아 물선생님한테 가자 물선생님이 누구였지? 여기 있었나? 아맞아 나 거래좀 옷...옷 다 팔아야겠다 와 이거 회복물력을 도격으로 바꿀 수 있대 나한테는 그럼 회복물력을 그냥 회복물력으로 바꾸는거죠? 아 뭔소리야? 아 생각보다 돈이 별로 안되네 개 입냄시가 납니다 돈 고맙네 빨리 물기술 배우러 가자 물기술 뭐가 있으려나 물기술 뭐가 있으려나 불기술이랑 물이 누구였지? 전기는... 그 녀석이었고 순간이동 해보리러 가는데 대기술이 좀 쓰고 싶은데 상태 이상도 있고 물기술로 가야겠네 근데 물기술이 좀 잘 통하겠지? 아 어딨냐 근데 진짜로 사냥수는 여기였고 변이술 불기술 대지기술 얘였나? 아 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거 같은데 근데 물기술 있으면 애초에 재생을 쓸 수가 있구나 반지가 필요가 없네 그러면 어 어 재생이 있네 물기술에 근데 뭐 배울 필요도 없잖아 돈 아까워 뭐? 뭐? 이런 이씨 거룩한 셉타 비스트 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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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술 누구야 진짜 누구였지? 기억이 안난다 아 누구였더라? 한바퀴 돌았는데 다 기억이 안나네? 어 너 상인이냐? 아 암살기술이야 야 어썸 야 방패 방어가 내가 저번에 어떻게 그렇게 최강급인건 아니었네 방패가 능력이 굉장히 좋네 아 아 대미 더 세네 뭐 저 무기는 됐고 아이씨 상인 없어 상인 노우지 상인 없어 상인 노우지 여기 상인 없냐? 어 너가 불상인이었구나 어 기억 안난다 세턴 동안 마흡방어를 10회복합니다 어 굉장히 좋네요 이야 좋네 우박강타 얼음부채 야 물기술이 데미지가 굉장히 썩었다 물기술 괜히 잡았는데? 얼음부채 야 무슨 세칸씩 따라줘 데미지 저거밖에 안되면서 완화 주위에 있는 아군 모두 얼음방어막을 감싼다 굳이 하냐면 이건데 이것조차도 쓸모가 없네 대기술이 필요한데 대기술 상인도 내가 보내버렸고 물기술은 별로네요 내 취향이 아니네요 개인적으로 리치에서 물기술을 좀 쓰고 싶었는데 아 근데 물기술을 내가 가져가야되는구나 달팽이를 잡으려면은 어 별로네요 하고 가면 안되네 세보니까 달팽이 죽여야지 이제 끊을때가 됐는데 달팽이 자꾸 끊을지 너무 고민되네 야 나 진짜 세보인다 무쳐어 썸메일 썸메일 어떻게 잡아야되냐 아이 근데 이거 너 위치가 왜이러냐 야야야 레지크 뭐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랬는데 데미지 안박히면은 5화 극혐 재생이 사령소리랑 연결도 괜찮을 것 같다 언데두들은 안차니까 무조건 딜로 가야지 그러면 우박밖에 없는거야 자 우박밖에 없네 진짜 사 300원이니까 한 번 써보기만 하자 아 그냥 차라리 사령술로 제압을 해야되나? 아이씨 물기술이 너무 혐의네 출혈상태로 만듭니다 난 출혈 안걸릴거 아니야 언데드니까 너무 좋네 그러면 잠시만 이걸로 번개속성이랑 땅속성 빼고는 다있네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 불이랑 물리 밖에 없으면서 하나 생겨놓고 가보자 그럼 쿨 몇이냐? 세턴이야? 아 근데 불이 안통하면은 애초에 이걸로 와웃보험까지 깨야된다는거 아냐 불이 지금 다섯개가 있는데 와 이거는 음... 못 이길거 같은데 그냥? ㅋㅋㅋㅋ 한번 써보고 생각하자 이리와봐 오 데미지가 뭔가 좀 많이 붙긴 하네 아 불을 맞으면 세력이 찬다 이러면 못죽이지 심지어 지팡이까지 불인데 그쵸? 지팡이를 바꾸면 잡을 수 있겠다 근데? 그럴거면은 차라리 뭐 궁수랑 뭐가 달라게 물 데미지 기술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데미지는 물리쪽으로 특화시켜야되고 불을 빼야겠네요 아 심지어 염구까지 쓸모가 없네 이렇게 가는게 맞네 여기다 이거 이거 있으니까 이거 만약 불 뜨면은 오히려 에헤헤이C 마법은 딱 이거 두개까지 들어가는거라 쁠 아니 일만 하네 오오오 들어간거 맞어? 왜 이렇게 허잡해 보이냐 어 괜찮네 근데 데미지가 세게 박힌다 이러면 감염 쓰면 그냥 끝나네 별로 안세다 저렇게 면역이 있는 앤데 세면 안되지 지속적으로 약간 차는게 있나봐요 기본으로 우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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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하면서 채우네 세번을 때리네? 묻힌 놈 감전 잘가 뭐 대충 이런식이군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안 덤비네? 잠시 얼마 들어왔냐 과연 달팽이 공주야 공주님이야 불의 현재를 준단 말이대 얘네 근접이라서 그냥 위에서 다 때려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맵 구조를 보니까 뭐 여기서 뭐가 나오더라도 어 여긴 사람 사는다네 불 관련은 아닌 것 같네 이리로 나갈 수 있구나 그냥 이대로 그냥 가서 다 잡으면 되겠다 컴온요 아 끊어야 되는데 게임 중독이야 진짜 한번 게임을 키면은 끄고 싶지가 않아 아 아 들어간 거지? 아 쫄랬네 빠져 용트름 할 것 같으니까 빠져 용트름 할 것 같아 빠져 얘는 굉장히 약하다 원거리도 없고 근데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채우는 거는? 걸어가면서 다 채워버리네 아주 그냥 독한 쉐끼 이거 아 랜덤 피해 랜덤 피해 잘가라 오 600개 엄치야? 괜찮네 그만 때려 아 무슨 사라져 아 맞다 나 이거 불지대에다 소환하면 불 면역인가 혹시? 소환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가냐 너는? 어디까지 가냐 너는? 어디까지 가냐 너는? 이거 마지막 한 방 아니야? 좀 애매하다 위치가 좀 애매하다 위치가 와아 한방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다 다음 불러와 불러와 한큐다 한큐 와아 여기서 딜을 박어? 많이 때리는 거 비해 때리는 거에 비해 실속이 없네요 아 물리 데미지가 나왔네 넣을 기술이 없어 야 하 하 오 다 잡았고 아우 너무 따.. 따끈하다 여기 과하게 따끈한데죠? 새까맣게 탄 시체 한번 화명해보자 시꺼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주변이 인간 해골 인간 해골 예의바른 화염 달팽이 쭉쭉쭉 가자고 아 끄고 싶지 않아 업로드 해야지 업로드 오늘 안에 올려야돼 오늘 오늘 지금 오늘이 새벽 지금 2시니까 어차피 오늘 안에 못 올리는 거 아 오늘 안에 올라가지 무조건 아 아 자고 갈등되게 마냐 암튼 몬스턴 줄 알았네 와우 다 꺼졌다 빠져라 의외로 괜찮다 데미지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좀 유용하게 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세다나 미쳤는데 무친 파기력이야 어찌됐건 불이 메인이긴 하네 먼지버섯 여기 뭐가 있나봐 아직도 하염 달팽이가 있어 한 마리 정도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죽이자 너희들 너희들 젠장 너희들 대화되는 애들이었어? 아 얘네 대화되는 애들이었어? 나 나 잠깐만 나 공주님 죽이지 않았나? 잠깐만 야 잠깐만 아 대화가 되는 애들이었어? 씨발 야 야 미안하다 야 아 나는 당연히 덤빛는 애들인줄 알았지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는데? 아 얘기를 해야지 살해당할때 동안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지 이씨 쌍놈의꺼야 아 어 나 설마 뭐 냉기 맞으면 체력 차나요 저? 아닌데 나 그런거 없는데 형 그 이미지 뭐냐 잘가 여기 공주님은 내 좋은 경험치가 됐어 영광으로 알어 영광으로 알어 영광으로 알어 몰라 나는 뭐 죽으래? 강했으면 안 죽었겠지? 아싸 침낭 비싸게 팔리는데 이건 뭐야? 너덜너덜해진 쪽지 아 묻혔다 아 묻혔다 이거 뭐 어따 쓰는건데 깨진병이 나오는거야 아 얘네 연구하는 애들이 있었나봐 응 내가 다 죽였어? 뭐야 강제 저장 뭐야 어 탈출 여기 자꾸 저장이 뭐야 아 아 아 아하 아 이런거야? 여기가 길이 있었어? 안녕 이거 아 아 아 아 ogenic 아 여기 길이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 제 길이 있는데 몰랐다는게 더 신기하다 어떻게 몰랐지 내가 저거를? 아니 음..뭔가 열쇠도 먹었는데 뭐 됐구요 어우 갑자기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나가면 되죠 여기는 뭐 많이 봤네요 만약에 뭐 또 내가 못 본 게 있다 그러면 뭐 아 그러면 뭐 다음에 또 어떻게 찾아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로 가세요 근데 순간이동까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확실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건..건너면 보고 아 나중에 어떡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횡설수설 하네요 아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뭐야 전투상태 광주가 뭐야 아아아아 아 너 좀 예쁘게 찍어야 돼 아 너 좀 예쁘게 찍어야 돼 그래야지 썸네일로 쓴단 말이야 썸네일에다가 너를 편집해 집어넣을 거라고 밝으면서 아 니 옷 색깔이 좀 애매한데 차라리 피웅덩이 뒤에 서있어봐 어 로랄경 꺼지삼 아 꺼지라고 너 때문에 뿌리 편집이 안되잖아 아아 눈치 존네개 없어 화염으로 확 다 그냥 꺼져라 아 야 웃기지말고 썸네일에 절대 안넣을거야 이제 어우 완벽해 원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굉장히 쎄 보이지 않나요? 엄청나게 강력한 마법사가 됐습니다 이제 눈에 띄면 다 불타 죽습니다 얼음 기술도 있구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내일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뿅 뿅 크 실버 아아 rem